키가 크고 비쩍 마른 대안이 커다란 수레를 잡아당기자 노세는 반발짝도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멈추어버렸다. 그러자 수레안의 아리따운 부인은 마차에서 내려 대청으로 다시 걸어들어왔다. 정기농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백발로파의 원안 호일도의 곡지혈과 천추혈 묘인봉의 지창혈과 합곡혈 쉰듯한 음성이 나직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그 속에는 원안과 분노의 기운이 가득했다. 말소리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 미라 천년 만년의 영원한 저주를 담고 있는 것 같았으며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피와 원안이 서려있는 듯했다. 딱딱딱딱. 네번의 소리와 함께 내가 닭의 금빛 광채가 번득이며 금표가 잇따라 두 조각의 목패로 쏘아져 나갔다. 두 개의 목패에는 앞뒤로 사람의 전신이 그려져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짙은 구렛나루가 있는 거칠게 생긴 대안으로 그림 옆에 호일도라는 석자의 주석이 달려있었다. 그리고 다른 조각에 그려진 그림은 비쩍 마르고 키가 큰 사내로서 그 옆에는 묘인봉이라고 쓰여 잇었다. 그림에는 신체의 혈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고 목패의 아래쪽에는 자루가 달려있었다. 두 명의 몸놀림이 민첩한 장정들이 각기 한 개씩 목패를 들고 연 무청에서 이리저리 민첩하게 움직이고 이뤘다. 대청 동북쪽의 한 의자에는 50여 세의 백발 노파가 앉아서 호일도와 묘인봉의 혈도의 명칭을 부르짖고 있었고 20여 세쯤 되는 경장 차림에 준수한 젊은 이가 표낭에 10여 대의 금표를 꽂은 채 그 노파가 외치는 대로 목패를 향해 금빛 찬란한 표창을 던졌다. 목패를 들고 있는 장정들은 머리에 철사로 엮어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 두터운 솜옷을 입은 데다가 속가죽으로 만든 조끼를 걸치고 있는 것이 실수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높이 뛰기도 하고 몸을 낮추기도 했으며 목패를 흔들어 적중시키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대청 밖의 창문에는 한 소녀와 젊은 사내가 엎드려 있었다. 두 사람은 창호주의 구멍을 뚫고 안을 엿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젊은이의 솜씨가 비범하고 금표를 던지는 것이 정확한 것을 보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놀란 빛을 띄우고 있었다. 하늘은 어둠침침한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한 차례 뇌성병력이 울리며 번개뿌리 먹구름을 찍고 예리하게 뻗쳐나와 사위를 밝히고 있었다. 콩알 같은 빗방울이 땅바닥을 후려치며 튕겨 창밖에 엎드려 있는 두 젊은 남녀의 옷깃을 적셨지만 그들은 호기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창구멍에 눈을 떼고 바라보았다. 이때 노파가 입을 열었다. 정확성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구나. 오늘은 이 정도로 연습을 끝내자. 그러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에 있던 소년은 젊은 사내를 잡아당 겨 황급히 마당으로 내달았다. 그 사내는 나지게 말했다.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소년은 대답했다. 무슨 일이긴뇨? 표창 던지기를 연마하고 있잖아요. 그 청년의 정확성은 꽤 괜찮은 편인데요. 그 사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누가 그걸 몰라서 묻나? 왜 목표에 호일돈이 묘인봉이니 하는 이름을 써놓고 있느냔 말이야. 소년은 눈망울을 굴리며 말했다. 글쎄 그 점은 약간 이상하네요. 하지만 사형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게더요. 가서 아버님에게 여쭤봐요. 이 소년은 18구 세 정도의 나이로 얼굴은 동그란 계란형의 눈동자는 새카맣고 두 뺨에 홍조를 띄고 있는 것이 청춘의 발랄한 기상이 넘치고 있었다. 젊은 사내는 짙은 눈썹에 커다란 눈망울을 갇히고 있었으며 소녀보다는 배여섯 살 더 먹어보였고 태도는 거칠었으며 얼굴은 상처로 얼굴 자국이 잔뜩 나있었다. 얼굴은 못생긴 편이지만 발걸음은 경쾌하여 온몸의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빗방울로 얼룩졌다. 소년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발그레한 얼굴이 빗물에 씻겨지자 더욱 간드러지고 요염하게 보였다. 사내는 멍하니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은 일부러 삿갓을 기울여 빗방울이 사내의 목덜미로 떨어지도록 만들었는데도 그 사내는 정신이 팔려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소년은 훗 하고 웃더 니 가볍게 한 번 불렀다. 바보 그리고 그녀는 마주보이는 대청을 향해 달려갔다. 대청 안에 한 모서리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이십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위에 늘어서서 비에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몸에 검은색이나 남색의 소맷과 짧은 반팔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떤 자는 몸에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얼핏 보기의 표국의 표사들과 당자수 그리고 증꾼들 같았다. 또한 세 명의 무관 차림을 한 사내들도 서 있었다. 이 무관들은 비를 피하러 막 들어와서 젖은 옷을 벗고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아름다운 소녀가 나타나자 모두들 눈에 생기가 돌며 그녀에게 시선을 모았다. 그 소녀는 모닥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다부지면서도 깡마른 한 노인을 잡아당기며 귓속말로 방금 전 후청에서 본일을 나지기 이야기했다. 그 노인의 나이는 50여 세 정도였으며 키는 다섯자의 머리는 반백이 되었지만 안광은 형형하게 빛나며 늠름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소녀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더니 나지기 꾸지졌다. 또 너는 사건을 일으킬 뻔 했구나. 만약 애 상대가 알았더라면 그야말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았겠느냐. 그 소녀는 혀를 날름 내밀어 보이고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표 화물을 호송하면서 여덟 번째 꾸지람을 듣는 셈이네요. 그 노인은 정색을 하고 꾸지졌다. 너에게 무공을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이 훔쳐보면 내가 어떻게 했지. 소녀는 히이덕거리며 말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자 그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작년에 누군가 그녀의 부친이 무공을 연습하는 것을 훔쳐보자 부친은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수전을 냈소와 그 사람의 한쪽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사실 그가 사정을 두고 던졌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수전은 그를 즉사시켰을 것이었다. 그때 부친은 남의 무공을 훔쳐 배우려는 것은 무림의 금기이며 재물을 훔치는 것보다 백배나 나쁘다고 말했던 것이다. 소녀는 사실 방금 전에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깔이라 조금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아버지 그 사람의 표법은 평범해서 누구도 그것을 훔쳐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할 수 있어요. 노인은 안색을 굳히며 꾸짖었다. 너 이놈의 계집애야 어째서 입만 뻥긋하면 다른 사람의 재가는 형편없다고 하느냐 소녀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제가 백승신권마 표사의 딸인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세 무관들은 불을 쬐며 견눈질로 그 아리따운 소녀를 훔쳐보곤 했다. 두 부녀의 말소리가 나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마지막 말은 큰 소리로 했기 때문에 무관들은 그녀가 백승신권마 노표사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무관은 왜소하고 수척하게 깡마른 노인을 바라보고 다시 견눈질로 대청 입구에 꽂아놓은 노란 바탕에 달리는 말이 순호하진 표기를 힐끗 쳐다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흥 백승신권이라고 가소롭군 이 노인의 성은 마시고 이름은 행공이며 강호에서의 벼론은 백승신권이라고 했다. 그 소녀는 그의 외동딸 인마 춘하였다. 이 이름은 약간 속되 보였으나 강호의 무인들은 그저 춘하춘하하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남의 무술을 훔쳐보았던 젊은이는 성은 서씨의 이름은 외자인쟁으로 마인공의 제자였다. 서쟁은 모덕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무관들이 끊임없이 그녀를 견눈질하는 것을 보자 성이 나서 그들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 한 무관이 고개를 돌리다가 서쟁과 시선이 마주치자 내 놈이 눈을 부릅뜨면 어쩔 거냐 하는 식으로 그 무관은 매섭게 서쟁을 노려보았다. 서쟁은 본래 불같은 성격이라 상대방이 무례하게 나오는 것을 보자 대뜸 얼굴빛을 굳히고 그 무관을 노려보았다. 그 무관은 서른 살 정도로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져 다부진 인상을 안겨주었다. 그 무관은 껄껄 웃으며 왼쪽에 있는 동료에게 입을 열었다. 어이자네 저것 보게 저 녀석은 마치 닭싸움이라도 할 것 같지 않은가 자 내 혹시 저 녀석 마누라를 훔친 것 아닌가 두 명의 무관은 서쟁을 바라보며 낄낄거리며 웃었다. 서쟁은 대노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며 호통을 내질렀다. 당신 뭐라고 했소? 그 무관은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젊은이 내 말이 지나쳤나 그렇다면 자 내에게 사과를 하지 서쟁은 성질이 곧은 편이라 상대방이 사과를 한다는 말에 그냥 자리에 앉으려 꼬했다. 그런데 그 자가 다시 씩 웃으며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은 자네 마누라가 아니라 자네 누이 동생을 훔쳤나 보군. 서쟁은 몸을 벌떡 일으켜 달려들어 손을 쓰려고 했다. 그러자 마인공이 호통을 내질렀다. 쟤가 앉거라. 서쟁은 얼굴이 시뻘개지며 말했다. 사부 사부님은 듣지 못하셨나요? 마인공은 담담히 말했다. 강호의 일을 잘 모르는 벼슬아치들이 몇 마디 농담 좀 했기로 써니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서쟁은 사부의 말이라면 언제나 한마디도 거역해 본 적이 없는지라 매섭게 그 무관을 노려보며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 세 명의 무관은 와 한이의 웃음을 터뜨렸고 더욱 방자해져 거리낌 없이 마춘화를 바라보는데 그 눈에는 음탕하고 사악한 빛이 가득했다. 마춘화는 그 사람들이 무례한 것을 보자 화를 터뜨리려고 했으나 평소에 붙인 이 관부의 비위를 거스리려고 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는지라 어떻게 하면 저 못난 무관들을 꼴탕 먹일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벼랑간 번개불이 번쩍하면서 온 대청 안을 환히 밝혔고 곧이어 천둥소리가 고 막을 찢을 듯한 것이 아마 벼락이 대청 위로 떨어진 것 같았다. 이어서 하늘에 뚝이 터진 듯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빗소리 가운데 대청 입구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허 이거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는 구려. 보장에서 비를 좀 피했다 가야 개꾸려. 장원의 한 하인이 말했다. 대청에 모닥불을 피워놓았으니 나으리께서는 들어가시지요. 대청의 문이 열리면서 한 쌍의 남녀가 들 어섰다. 남자는 키가 훤칠하고 준수한 용모의 등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고 나이는 37,8세 정도 먹어보였다. 여인은 22세 살 정도의 살결이 눈처럼 희고 눈과 눈썹이 그린 듯 선명한 절세가인이었다. 마춘화도 미녀라고 할 수 있었으나 그 여인이 나타나자 즉시 빛을 잃고 말았다. 그들 두 사람은 비옷을 입지 않았다. 비록 젊은 부인은 몸에 남자의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잇었다. 남자는 젊은 부인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가 친밀해 한 쌍의 신혼부부 같았다. 그 남자는 집단을 한무더기 찾아 바닥에 깔고 젊은 부인을 부축해 앉혔다. 그 태도가 매우 온화하고 알뜰해 보였다. 두 사람의 옷차림 또한 화려했다. 젊은 부인의 머리에는 봉황을 수놓은 구슬 이박힌 금비녀가 꽂혀 있었는데 그 진주는 새끼 손가락만 하고 광채가 은은히 나는 것이 매우 징귀한 것처럼 보였다. 마인공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지역은 길이 외져 강도들이 출몰을 하는 곳인데 보아하니 이 한 쌍의 부부는 부자나 귀한 집안 사람인 것 같은데 어째서 시종도 한 명 거느리지 않고 둘이서만 길을 재촉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한평생을 강호해서 활동한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의 내력을 알아낼 수가 없었다. 마춘 화가 보기에 젊은 부인의 표정이나 태도가 위축되어 있고 눈이 불그레하게 충혈되어 있는 것이 도중에 큰 비를 만나 고생을 한 것처럼 보였다. 더구나 이렇게 젖은 옷을 입고 불을 쬐게 된다면 습기가 몸 안으로 스며들어 병을 앓기 심상이라 즉시 옷상자를 열고 자기 옷을 꺼내 젊은 부인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나지기 말했다. 낭자 내 옷이 초라하더라도 잠시 갈아입고 옷을 말리도록 하세요. 그 부인은 고마운 듯 그녀에게 웃어 보이고 몸을 일으키더니 남편에게 시선을 던져 동의를 구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춘화에게도 씩 웃어 보이며 사의를 표했다. 마춘화는 그 부인을 데리고 후청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세 명의 무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야릇한 표정을 짓는 것이 그 부인의 감추어진 아름다운 몸매를 상상하는 것과 낫다. 방금 전 서쟁과 입씨름을 했던 무관이 가 장 대담한 듯 나지기 말했다. 내가 보고 오지. 다른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하 형 너무 지나친 장난은 하지 말게 나. 하 씨의 성을 가진 무관은 눈을 깜빡여 보이더니 몸을 일으켜 몇 걸음 내딛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돌아와 바닥에 내려놓은 칼을 집어 허리에 찼다. 서쟁은 그에게 모욕을 당한지라 속으로 줄곧성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칼을 차고 후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자 고개를 돌려 사부를 바라보았다. 마인공은 눈을 감고서 양신을 하고 있었으며 두 표사와 다섯 명의 당자 수 십여 명이나 되는 증꾼들은 표차 화물을 지키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서쟁은 당장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무관을 따라 나섰다. 그 무관은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자 몸을 돌려 서쟁인 것을 확인하고 해벌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애숭이 볼일이 있는가 서쟁도 지지 않고 대꾸했다. 흥 냄새나는 벼스라치님 당신은 무슨 볼일이 있소 무관은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 몸이 근질근질하냐 그렇다 하지만 우리 사부님께서 너를 때리지 못하게 말리시는구나 우리 조용히 한 번 붙어보자 어떠냐 무관은 자기의 무의 솜씨를 믿고 이 좀 멍청한 데가 있는 젊은이를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서쟁의 표국 사람들은 많고 자기들은 새 사람뿐인지라 패싸움을 벌이면 손해를 보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2, 3푼쯤 모자라 보이는 얼뜨기 녀석이 조용히 싸워보자 고 청한이 잘 됐다 싶어 혼쭐을 내주자고 마음을 먹고 웃으며 말했다. 좋다. 그러면 좀 더 멀리 가자. 만약에 내 사부가 듣게 된다면 내 실력을 마 음껏 발휘할 수가 없겠지. 두 사람은 곧장 뜨락을 지나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손을 쓰려고 했다. 그런데 회랑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는 몸에 비단장포를 걸치고 있었는 대이목이 청소한 것이 바로 조금 전 표창 던지기를 연습하던 젊은이였다. 서쟁은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었다. 아하 이 사람의 연무청을 빌려 싸우는 것이 좋겠구나. 그는 앞으로 나가 폭권을 하며 입을 열었다. 형씨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젊은이는 발레를 하며 말했다. 손님께서는 무슨 볼일이 있으신지요. 서쟁은 무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불초는 이 총야 벼스라는 무관을 높여 부르는 말. 와 유감이 있는데 형씨의 연무청을 좀 빌릴까 하오이다. 젊은이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연무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러나 무예를 익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예를 겨루고 싸우는 광경을 구경하기를 어떤 일보다 좋아하는지라 즉시 대답을 했다. 조소이다. 좋아요. 그는 즉시 두 사람을 데리고 연무청으로 들어섰다. 연무청에는 이미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무관은 사면 군기가에는 칼창검 등이 모조리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사포 전파 석 쇄석구가 곳곳에 놓여 있으며 서쪽 모서리 바닥에는 일은 두 개의 매화춤까지 박혀있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원래 이 집안 사람들은 무공을 아는구나. 아마도 무공이 괜찮을 것 같군. 그는 젊은이에게 폭권을 하고 물었다. 불초는 귀장의 비를 피하려고 온 사람 이외다. 아직까지 주인의 존성대명을 가르침 받지 못했구려 젊은이는 재빨리 발레를 하며 말했다. 소인의 성신은 상이고 이름은 도진이라고 하오이다. 두 분의 존호는 어떠하신지요. 서쟁은 서둘러 말했다. 나는 서쟁이라고 부른다오. 우리 사부님은 비마표국의 총표두로서 백승신권 마인공이라 하오이다. 그리고 득의양양에서 그 무관을 한번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우리 사부님의 명성을 들었을 터이니 너는 이제 끝장난 거다. 상보진은 두 손을 마주잡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명성은 익히 들었소이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무관은 대답했다. 불초는 어전시위 하사호 라 하오이다. 상보진은 말했다. 아 알고보니 한 분은 시위대인이시군요. 소인은 평소 경사의 대내에 18명의 고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다들 하대인과 친구시겠군요. 하사호는 대답했다. 그들 태반은 알고 있지요. 기실 황제의 신변에 있는 시위들은 모두 4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시위반 명십장 그리고 3등급의 남령시위가 있는데 모두 다 황실의 친척이나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넷째 등급으로 한 시위가 있었는데 이 하사호는 기껏해야 시위 가운데에서 가장 말단인 남령 한 시위에 지나지 않았으며 소위 대내 18고수를 그는 알아도 대내 18고수는 그를 알 리가 없었다. 서쟁은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공자 당신은 공중인이 되어주시오. 나는 이 하가와 공평하게 한번 겨루어 보겠소. 그리고 우리가 싸웠다는 것은 절대로 남에게 발설하지 마시오. 서쟁은 사부가 알고 꾸지질까 두려웠다. 하사호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멍청한 녀석을 이긴다 하더라도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데 남에게 자랑까지 하겠느냐 이 멍청한 녀석아. 어서 덤벼라. 그리고 장포를 걷어올려 허리춤에 찔렀다. 서쟁도 장포를 걷어올리고 땋은 머리를 감아올리고 백권의 자세를 취하여 두 손을 쥔 채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퍽이나 여유가 있어 보였다. 하사호는 그의 자세가 사건의 제자들이 쓰는 기수식인 것을 알아보고 안심을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백승신권이 다 뭐냐. 이놈아 이 사건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할 줄 아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냐. 원래 담 사화홍은 줄꽃 북권 사대가 로 지칭되어 왔다. 북권 사대가란 담퇴와 사건 화권 홍문 등 내 문파의 권수를 일컫는 말이며 북방에서는 상당히 넓게 퍼져 권수를 연마한 사람이라면 한 두 수 정도는 알고 있는 권법의 입문 단계였다. 하사호는 상대방의 권법이 평범한 것을 보고 상보진에게 웃으며 말했다. 못난 꼴을 보이게 되었소이다. 그리고는 상보야 마분종 이라는 초식을 펼쳐서 서쟁을 후려치려 했다. 그가 펼치는 것은 태극권이었다. 이 당시에는 태극권이 성행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지극히 무서워하는 내가 권법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서쟁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왼발을 뒤로 내밀며 의자에 앉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오른손을 밑으로 누르고 왼손을 위로 올려 후차보료장이라는 일초를 펼쳤는데 지극히 신속했다. 하사호는 상대방의 초식에 실린 힘이 약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재빨리 전신포호 귀산이라는 일초를 펼쳐 아래서 위로 찔러오는 일초를 피했다. 서쟁은 군보같아라는 일초를 펼쳐 오른 주먹으로 상대의 안면을 치려 들었다. 하사호는 피할 틈이 없자 여봉사폐라는 일초를 펼쳐 두 손으로 맞게 되어 두 사람의 주먹과 손이 맞닥뜨렸다. 하사호는 은근히 손목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고 내심 생각했다. 이 녀석의 뚝심이 꽤 새구나. 삽시간에 두 사람은 권법을 펼쳐 십여 초를 겨루었다. 상보진은 서쟁의 발걸음이 침착하고 온건하며 주먹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사호는 신형이 폐홀한 것으로 보아 경신법의 기초가 정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참 싸움이 무르익게 되었을 때 하사호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일장을 서 쟁의 어깨로 후려쳤다. 그러자 서쟁은 발을 들어서 걷어찼으나 하사호는 몸을 기울여 피하며 옥녀천사라는 일초로 퍼 하는 소리와 함께 서쟁의 팔을 걷어찼다. 서쟁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먹을 휘둘러 공격을 취하다가 갑자기 주먹을 내뻗으며 붕보벽타라는 일초를 펼쳐 하사호의 가슴팍을 내리쳤다. 이 주먹에 실린 힘은 지극히 무거워 하사호는 휘청하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서더니 끝내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자 옆에서 간드러진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멋져요. 상보진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두 명의 여인이 연무청의 입구에 서 있었는데 한 명은 젊은 부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처녀였다. 상보진은 온 정신을 쏘다 싸움을 구경하느라 등 뒤에 사람이 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마춘하와 젊은 부인은 옷을 갈아입고 이곳을 지나다가 무공을 겨루는 기척을 듣고 연무청 입구로 다가온 것이다. 마춘하는 사형이 무광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사형이 이기자차 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 갈채를 보낸 것이었다. 하사오는 이 주먹이 여간 아프지 않았고 게다가 여자들 앞에서 창피한 꼴을 당하자 수치가 분노로 변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허리에서 칼을 뽑아 들고 곧장 앞으로 달려들었다. 서쟁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건을 펼치며 맨손으로 상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기를 들게 되니 자연히 수세에 처하게 되었다. 마춘하는 무관의 얼굴 표정이 험악한 것 이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것 같아 내심 걱정이 되었다. 젊은 부인은 그녀의 소매를 잡아 끌며 말했다. 우리 그만 가요. 나는 사람들이 칼을 쓰거나 주먹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하지만 이러한 형세에서 마춘하는 자리를 뜰 수가 없어 넌지시 말했다. 잠시만 더 봐요. 젊은 부인은 눈살을 찌푸리더니 혼자 그 자리를 떴다. 상보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 무관의 도세를 보며 한편으로는 서쟁이 피하고 공격을 하는 수법을 유의하며 한 대의 표창을 거머쥐었다. 만약에 무관 이 칼로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손을 써서 구원할 참이었다. 서쟁은 두 눈을 부릅뜨고 칼이 움직이는 방향을 예리하게 관찰하였다. 순간적으로 하사오가 칼을 휘둘러 다리를 배려는 순간 서쟁은 기다란 팔을 뻗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확하게 그의 콧등을 쥐어박았다. 하사오가 뒤로 비틀하며 물러서자 서쟁은 잽싸게 손목을 잡아 비틀며 그의 칼을 빼앗았다. 하사오는 그가 빼앗은 칼을 휘둘러올까 바 재빨리 몸을 뒤로 날리며 손을 들어 얼굴을 문지르니 벌겋게 피가 묻어나왔다. 서쟁은 상대방의 칼을 땅바닥에 내던지며 입을 열었다. 이래도 또 함부로 죄없는 사람을 욕하겠소. 하사오는 부끄러운 빛을 띄우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보진은 뒤에서 서쟁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눈짓을 했다. 그래도 서쟁이 알 아차리지 못하자 상보진은 큰 소리로 말했다. 쌍방이 승부를 가릴 수가 없군요. 두 분 다 무공이 훌륭하여 소재는 정말 탄복했소이다. 서쟁은 펄쩍 뛰었다. 아니 아니 어째서 승부가 나지 않았단 말이오 상보진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두 분의 무공은 각기 독특한 점이 있소이다. 서영의 사건은 순수하면서 익숙하다고 할 수 있고 하대인의 태극권과 태극도는 더욱 무섭게 잃을 때 없소이다. 서영 당시는 일시여행으로 이긴 것이고 기실 진짜 무공을 따진다면 역시 하대인을 내세워야 할 것 이외다. 그러면서 상보진은 손수건을 꺼내 하사호의 코피를 닦아주었다. 서쟁이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맞춘하가 입을 열었다. 서영 그를 아랑곳하지 말아요. 자 우리 가요. 서쟁은 하사호에게 두 대나 먹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라는 가셨지만 상보진 이 그를 두둔하며 나서자 성이 나서 그를 한 번 매섭게 바라보고는 사매를 따라 연무청을 나섰다. 뜨락으로 들어서자 하늘에서 뇌성 병력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상보진과 하사호가 크게 웃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틀림없이 두 사람이 그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싸움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못마땅해 씩씩거리며 모닥불가에 앉았다. 이때 사부는 두 눈을 가물락말락 하면서도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한참 후에 하사호가 걸어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두 무관에게 귓속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은 일제히 껄껄 웃으며 견눈질로 그 아름다운 부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인공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기지개를 켜며 표차 옆으로 다가가 살피더니 갑자기 서쟁을 불렀다. 쟤가 이리 오너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냐. 서쟁이 다가서자 마인공은 얼굴을 벽쪽으로 하고 표차를 정리하며 나지게 말했다. 이 못난 녀석아 너의 전보단 퇴는 어째서 빗나갔느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싸움을 질질 끌 필요가 있었겠느냐. 서쟁은 깜짝 놀라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어어. 어르신은 다 보셨군요. 흥. 이 사부 앞에서 수작 부리지 말아라. 그가 제보고 탐마라는 일초를 펼쳤을 때 너는 어째서 궁보상 주장을 펼치지 않았느냐. 그때 맞은편으로 똑바로 주먹을 뻗쳐냈다면 바로 이겼을 것이다. 너는 담이 너무 적어 죽음을 두려워 했던 거야. 서쟁은 방금 싸웠던 것을 돌이켜보았다. 사실적의 허실을 알지 못해 두려워한 나머지 몇 초를 신중하게 펼친 것이 틀림없었다. 사부님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창밖에서 다 구경을 한 것이 틀림없었다. 마인공이 다시 입을 열었다. 빨리 돌아가서 그 상가에게 고맙다고 인사해라. 상대방은 너보다 나이가 적지만 훨씬 똑똑하다. 서쟁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사부님 무엇을 고마워하란 말입니까 저 상가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인공은 냉소했다. 그렇다. 그는 편협하게 마음을 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편협한 마음을 쓴 이유는 바로 넣어서 나으리를 위해서란 말이다. 이놈아. 서쟁은 그만 멍청하니 사부를 바라보았다. 마인공은 나직이 말을 이었다. 내가 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어전 시위이지만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남의 덕으로 밥이나 빌어먹기 위해 표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이다. 광가의 나으리들이 정말 마음 먹고 너를 괴롭히려 든다면 우리들은 일을 못하고 빌어먹게 될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준 것은 너라는 멍청한 녀석의 후환을 없애준 것이다. 서쟁은 연식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네네네. 그러면서 후원 연무청으로 달려갔다. 상보진은 마침 손을 들고 다리를 내차는 등 정의 사건의 일초인 군보벽탈을 연마하고 있었다. 바로 서쟁이 하사우를 격중시킨 그 초식이었다. 상보진은 서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굴을 붉히며 급히 주먹을 거두어들였다. 서쟁은 폭권을 했다. 상공자 사부님께서 상공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고 해서 왔소이다. 당신의 호의를 알지 못하고 당신을 탓했구려 서영 당신의 무공은 그 시위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났소이다. 소재는 정말 탄복했소이다. 서쟁은 그가 자기를 칭찬해 주자 기뻐하며 득의양양해서 물었다. 당신이 연마하는 것은 어느 가문의 무공이요. 소재는 처음 배우는지라 제대로 배운 것이 없으니 어느 가문이나 어느 문파의 무공이라고 할 수 없지요. 조금 전 서영이 그 시위를 공격한 수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른발을 내밀고 왼손에 손바닥을 위로 올리며 오른팔을 뻗쳤다. 서쟁은 방금 전에 2초식으로 승리를 얻었는데 그가 자기의 1초를 흉내내는 것을 보고 신이 나서 말했다. 이 1초에는 두 마디의 구결이 있는데 육혜영 문산불고 벽권도 타부령관이라 하지요. 그는 두 마디의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렸다가 갑자기 사문에서 전수한 신법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말꼬리를 돌렸다. 상공자는 정말 눈이 예리하시군요. 상보진은 물었다. 육혜영 문산불고란 무슨 뜻입니까 서쟁은 당황해서 그만 말을 얼버무렸다. 그건 그건 나도 그만 잊었구려 서쟁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 한마디를 해놓고는 그만 얼굴을 불켰다. 타편천하무적수 상보진은 그가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까닭을 눈치채고 서쟁과 가까이 사귀려는 마음의 서쟁을 축혀올렸다. 서영 정말 훌륭한 무예를 지니셨도구려 저는 정말 탄복했소이다. 서쟁은 나름대로 임기응변을 하며 말했다. 상노제 우리 그까지 쓸데없는 문구를 가지고 신경을 쓸 필요는 없소. 상노제가 본법과 각법을 펼치면 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드리리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사건 것은 더욱 보람이 있지 않겠소이까 상보진은 반색을 하며 그 말을 받았다. 그야 말할 나위도 없이 좋은 일이지요. 즉시 상보진은 자세를 가다듬고 연무청 한복판에서 본법을 펼쳐 보였다. 그가 펼치는 것은 두당 승계일조평과 이당 십자요삼첨이라는 초식으로 펼쳐내는 11호의 탐퇴였다. 상보진은 이 권각법을 순수하고도 익숙하게 펼쳤다. 그러나 주먹을 내지르는 것이 정확하지 못했고 발걸음도 차분하지 못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세는 화려했으나 직접 싸울 때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서쟁은 머리를 흔들며 그가 12당 서호망 월까지 펼치게 되어들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형제 오해는 마시오. 형제에게 무예를 가르친 사부가 형제를 망쳤군요. 그리고 나서 해설을 해주려고 하는 대대청 입구에서 마춘하가 불렀다. 사형 아버님이 불러요. 이에 서쟁은 재빨리 상보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대청으로 되돌아갔다. 모닥불 옆에는 비를 피하러 온 사람이 두 명이나 더 늘어 있었다. 한 명은 오른팔이 잘라진 외팔이었는데 기다란 흉터가 눈썹에서부터 콧날을 지나 입가에까지 뻗쳐 있는 것이 지극히 공포스러운 분 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열서너 살의 소년이었는데 시누럽고 삐쩍 말라 있었다. 옷차림은 둘 다 남루했다. 서쟁은 두 사람을 한 번 바라보고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마행공 앞으로 걸어갔다. 사부님 마행공은 얼굴을 굳히며 나지기 말했다. 여태까지 어디에 가 있었느냐 또 그까진 무예를 자랑한 것이냐 서쟁은 말했다. 제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상실하는 주인의 금표를 던지는 실력이 괜찮길래 대단한 줄 알았더니 권각법은 형편없더군요 마행공은 욕을 했다. 바보 같은 녀석 너는 남의 술수에 넘어간 것이다. 내까진 녀석은 둘이 덤벼도 그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서쟁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사부가 가르친 11호의 담태는 보기만 좋았지 쓸모가 없던데요. 너는 그의 사부가 누군지 아느냐 서쟁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우리의 사부님은 그 상가와 대면을 하지도 않았고 그가 권각법을 연마하는 것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의 사부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 그와 같이 생각하면서 서쟁은 즉시 대답을 했다. 제자는 모르지만 아마도 쓸모없는 건달일 겁니다. 마행공은 냉소를 하더니 나직하고도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쓸모없는 건달이라고 흥 내 녀석은 15년 전에 내 사부가 칼과 일장을 얻어맞고 3년이나 조섭을 해서야 겨우 건 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겠지 서쟁은 깜짝 놀라 말했다. 팔괴도 상검명 마행공은 나직이 말했다. 그래 맞다. 그 상검명은 산동 무정현 사람인데 바로 이곳이 무정현이고 주인의 성시가 상시이다. 우리가 급한 김에 들어와 비를 피하게 되어 주의를 하지 않았지만 저것을 보아라. 대들보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서쟁이 고개를 쳐들어 대들보를 바라보니 금질로 팔괴도형이 그려져 있었다. 서쟁은 깜짝 놀라 말했다. 사부님 빨리 무기를 드십시오. 우리들 은원수의 소굴에 뛰어든 모양입니다. 마행공은 담담히 말했다. 서두를 것은 없다. 상검명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느니라. 서쟁은 자신의 사부가 과거 한 사람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산동의 대우인 팔괴도 상검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사실은 사문의 커다란 치욕이라 사부는 그 말을 다시는 들먹이지 않았고 따라서 상검명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나직이 물었다. 어르신께서 원한을 갚으신 겁니까? 마행공은 싸늘히 코오듬쳤다. 흥! 상검명의 무공은 내가 한평생 두고 다시 염마한다고 해도 쫓아가지 못할 것인데 이까짓 나의 재간으로 죽일 수 있어들 것 같으냐 그렇다면 누가 죽였지요 그 젊은이가 목표에 그려진 사람에게 금표를 던지지 않더냐 상검명은 그들 두 사람에게 죽은 것이다. 서쟁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다. 아니 호일도와 묘인봉입니까? 마행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 표정이 의물한 것이 마치 먹구름이 낀 하늘처럼 어두워 보였다. 서쟁은 평소에 사부를 지극히 존경하고 있었고 이 세상의 무공에서 백승신권 마 높여국주보다 뛰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부의 말을 듣고 보니 비단 팔괴도 상검명의 무공이 사부보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호일도와 묘인봉의 재간은 상검명보다 더욱 뛰어나다고 하지 않는가 그는 놀람과 의아함에 휩싸여 나직이 물었다. 그 호일도와 묘인봉은 어떠한 인물이지요 호일도의 무공은 나보다 열 배는 강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10년 전에 죽고 말았다. 서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병으로 죽은 것이겠지요. 아니다. 그 자가 어떤 자인데 병이 들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살해당했느니라 서쟁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호일도가 그렇게 무서운 고수라면 누가 죽일 수 있었지요. 타편천 하무적수 금면불 묘인봉 이었다. 타편천 하무적수 금면불 묘인봉 이라는 열세 자가 단숨에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그 소리는 나직하고도 위험이 있었다. 서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다시 입을 열고 물으려 했을 때 벼랑간 문 밖에서 말국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10여 필의 말이 달려오는 것이었다. 얼굴이 준수하게 생긴 남자와 아리따운 안악은 그 말발굽 소리를 듣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놀라움과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 남자는 젊은 안악의 손을 잡고 자리가 너무 뜨거운 듯 모닥불 곁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었다. 10여 필의 말이 장원 앞에 이르자 다시 조용해졌다. 다시 몇 차례 휘파람 소리가 나더니 일곱 벼덜필의 말들이 장원 뒤로 돌아갔다. 마행공은 휘파람 소리를 듣자 안색이 변하며 나직이 말했다. 주의해라. 서쟁은 지극히 흥분되어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그 자들이 온 것입니까? 마행공은 대답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무기를 들고 표화물을 호위하도록 해라. 이 한마디의 호통소리에 표국의 사람들은 표화물을 약탈하러 흑도의 강적이 찾아온 것임을 알고 일제히 신속하게 행동을 취했다. 척씨와 양씨 두 표사와 다섯 명의 당자수는 마부와 짐꾼들을 지휘하여 십여 대의 표화물차를 둥글게 원을 그리듯 배열했다. 마춘하는 오히려 얼굴에 기별빛을 띄우고 유협도를 뽑아들고 말했다. 아버지 어떤 도적들인가요? 마행공은 눈살을 치푸렸다. 아직 모른다. 그리고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이상하군. 도상에서 염탐을 하지도 않고 곧장 이리 들이닥치는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담장 위에서는 타다닥 소리가 잇따라 울려퍼지며 검은 옷차림을 하고 손에 무기를 든 여덟 명의 대안이 담장 위에 한 일자로 늘어섰다. 마춘하가 오른팔을 쳐들어 수전을 쏘려고 하자 마행공은 호통을 내질렀다. 함부로 날뛰지 말아라. 내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하도록 해라. 여덟 명의 흑이에 대안들은 대청의 무사람들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광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밀어져 쳐지며 남색의 비단장포를 걸친 사내가 들어섰다. 머리통이 어깨에 붙은 듯한 자라목의 왜소한 체구라 걸치고 있는 화려한 옷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 사람은 보개를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보고는 허 하더니 발끝으로 사뿐히 땅을 디드며 곧장 마당을 가로질러 대청 입구에 섰다. 그의 신법은 너무나 빨라 장대같이 내리는 비가 어깨에 몇 방울 떨어졌을 뿐이었다. 서쟁과 마춘하는 이 사람에 대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경신법을 펼치자 놀라 마인공을 바라보았다. 마인공은 오른손에 담뱃대를 쥐고 공수에 예를 취하며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이 늙은 것이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를 못하겠군요. 친구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며 보채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가부의 작은 주인인 상보진은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즉시 금표를 갈무리하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대청 앞으로 나왔다. 도적의 괴수가 벽옥 반지를 끼고 있고 장포에는 황금 단추가 번쩍이며 빛이 담배대를 들고 있을 뿐 무기를 들지 않았으며 평온한 얼굴 표정이나 태도를 미루어 보아 벼락부자가 된 장사치 같다고 상보지는 생각했다. 이윽고 그 자가 입을 열었다. 불초의 성은 염씨이고 이름은 기라고 하오이다. 노영웅은 백승신권 마인공이 아니십니까? 마인공은 폭권을 했다.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그 벼론은 강호의 친구들이 불초의 얼굴에 금치를 한 격으로 헛되이 명성을 얻었을 뿐 입에 담을 만한 이름이 못된답니다. 그와 같이 응수하면서 마인공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염기라고.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강호에서 그와 같은 인물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구나. 염기는 껄껄 소리내어 웃더니 담장 위에 한 줄로 늘어서 있는 흑이의 사내들 을 손가락질하며 입을 열었다. 형제들이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는데 마. 노영웅께서는 한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마인공은 정중히 입을 열었다. 염체주께서는 별말씀을 다 신은군요. 쟤가 오십량의 은자를 꺼내 염체주께들여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해라. 마인공 이와 같은 행동은 강호 규칙에 따라서 이를 처리하려고 한 것이지만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나 태도 그리고 그 기세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오십량의 은자를 받고 순순히 물러설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염기는 앙천대소 하더니 입을 열었다. 하하하 마 노영웅께서는 표화물을 운송하시는 대가로 삼십만 냥을 받은 줄 알고 있소이다. 이 염가에 시야가 좁기는 하지만 그까짓 오십냥 정도는 눈에 차지 않소이다. 마인공은 속으로 꺼림직하게 여겼다. 이 자의 소식이 제법 정통하구나. 어떻게 내가 삼십만냥의 표은을 호송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 그는 눈살을 찌푸렸으나 여전히 강호의 규칙에 따라 입을 열었다. 이 마하무게가 무슨 재간이 있겠소이까. 오로지 도상의 친구들이 체면을 세워준 것뿐이지요. 염체조와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 기쁘기 그지없소. 무리민들은 동쪽에서 만나지 못하면 서쪽에서 만나기 마련이지요. 이 마하무게가 오늘 다시 한 분의 친구를 사귀게 되었으니 정말 기쁘소. 그런데 염체조께서는 어떤 분부를 내리고 싶은지 모르겠구려. 염기는 입을 열었다. 분부라니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다만 불초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의 재물만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임을 밝혀두고 심을 따름 이외다. 삼십만냥의 표은 이 내 코앞에서 지나가는데도 취하지 않는다면 조상님들이 욕하실게입니다. 하지만 만오표국사께서 말끝마다 친구친구 하시니 이렇게 하시지요. 불초는 겨우 밤만 취하기로 하지요. 십오만냥의 은자를 받고 손을 떼도록 하겠소. 염기는 마인공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담장 위에 서 있던 여덟 명의 대안들이 일제히 뛰어내려 대청입구 쪽으로 달려왔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다. 모두 가져가는 겁니까? 염기는 말했다. 아닐세. 반은 남기고 반만 가져가는 것일세. 똥이 마려우면 모두 함께 누구 밥이 있으면 함께 먹자는 것이지. 묵대안들은 우렁찬 소리로 대답을 하더니 곧장 표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마인공은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그 대안들이 담장 위에서 뛰어내릴 때에 솜씨가 민첩하지 못한 것이 적수가 될 만한 고수가 없는 것 같아 마인공은 약간 안심이 되어 여유있게 입을 열었다. 염체주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을 작정이시오. 염기는 반문했다. 당신 귀머걸이오. 분명히 반은 가져가고 반은 남긴다고 하지 않았소. 강호의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거래를 하자는 것이오. 서쟁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두 걸음 내딛더니 손가락을 뻗쳐서 염기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흑도에서 빌어먹는 사람인데 설마하니 비마표국의 위명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오. 연기는 차갑게 내뱉었다. 우리집 며느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재미랄. 나는 처음 듣는다. 그리고 몸을 흔들하더니 갑자기 대청 오른쪽으로 달려가 수레의 실엉 위에 꽃아놓은 비마표국의 표기를 뽑아 깃대를 뚝. 두토막으로 분질러 땅바닥에 패댕이 치고는 발로 깃발을 짓밟았다. 이 일은 그야말로 강호의 대기를 범하는 것이었다. 표하물을 강탈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토록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일은 드물었다. 만약에 쌍방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닌한이런 만행을 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생사결전을 벌이자는 의미였다. 표국의 무리들은 이를 보자 대뜸 욕지거리를 하며 살기를 띄었다. 서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달려들어 답보격장이라는 일장을 펼쳤다. 왼손으로 연기의 가슴팍을 맹렬히 후려친 것이었다. 연기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말했다. 내 녀석이 감히 나와 싸우자는 것이냐. 그리고는 왼손을 쓱 내려뜨리더니 급히 서쟁의 손목을 움켜잡으려 들었다. 서쟁은 후사보 폐장으로 변화시켜 왼손을 뒤로 내밀어 갈고리처럼 걸면서 오른쪽 손바닥을 휘둘러 위쪽으로 쳐들었다가 곧장 상대방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연기는 고개를 숙여 피하는 동시에 오른쪽 주먹을 내리치며 공격해갔다. 이 한 대의 주먹이 뻗쳐오는 수법은 지극히 괴이하여 서쟁은 급히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 피했다.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서쟁은 어깨죽지의 주먹을 얻어맞게 되었다. 그 일권에 실린 힘은 매우 강하여 서쟁의 가슴팍과 등골이 욱신욱신 저렸다. 서쟁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으나 다행히 그는 젊은데다가 힘이 좋고 하반신의 마보를 매우 튼튼하게 다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재빨리 복대천장으로 변화시켜 몸을 움츠리면서 오른쪽에 무릎을 꿇으며 왼손을 뻗쳐냈다. 이는 상대방의 힘을 해소시키고 반격을 시도하는 것으로써 사건 가운데 고명한 초식이었다. 연기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미미하게 웃더니 왼발을 뒤로 돌려찼다. 이발길질은 더욱 이상야릅했다. 서쟁은 깜짝 놀라 급히 몸을 날려 피했다. 그 순간 연기는 오른쪽 주먹을 직격하며 호통쳤다. 오늘 또 떼돈을 버는구나.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은 서쟁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내지르게 되었다. 이 한 대의 주먹의 서쟁은 그만 뒤로 벌렁 쓰러지며 땅바닥을 몇 번 구르며와 한 이 한 모금의 선혈을 토해내었다. 그는 지에 극히 건강한 젊은이였지만 그 주먹을 맞자 한참 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도적들은 와! 한 이 갈채를 보내며 부르짖었다. 한 대의 주먹에 저 녀석은 작살이 났군요. 표국의 사람들은 연기에 손슴쓸이가 이토록 매서운 것을 보고 하나같이 놀람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 마춘화는 사형을 부축하며 다급해진 나머지 울먹거리며 물었다. 괜찮아요. 마인공은 한평생 강호로 떠돌아다녔고 많은 풍랑을 겪어보았지만 이 도적 괴수가 어떤 권각법을 펼치는 것인지 조금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세 명의 시위들도 나직이 의논을 했다. 저 작자는 어느 파일까 모르겠는걸 오행권 같기도 하고 오행권은 저토록 요상하지 않아 마인공은 두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포권을 했다. 염체주는 정말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구려 못난 제자놈의 버릇을 가르쳐주어 정말 고맙게 생각하오. 그로 하여금 강호에 많은 고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데 대해서 사의를 표하오. 염기는 웃었다. 나의 이 몇 수 보잘것 없는 재간으로는 마 노영웅의 신발이나 요강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을 것이오. 그러나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이 한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지요. 마 노영웅의 백승신권을 나는 안중에 두고 있지 않소. 마인공은 염기의 얼굴에 개기름이 잔뜩 흐르고 말을 할 때에 야박하게 주둥이를 놀리는 것이 애누리 없는 망란이나 무례한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괴이한 무공을 연마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인공은 우선 수비만 하면서 상대방의 수법을 확인하고 난 후에 다시 대응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비스듬히 서서는 두 손을 살며시 쥐었다. 세 명의 시위와 상보진 그리고 표국 사람들은 모두 주의를 기울여 싸움을 구경했다. 모두 다 이번 싸움이야말로 비단 30만냥의 표음과 관계될 뿐만하 니라 마인공의 목숨과 한평생 쌓은 위명과도 연관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대청 안의 사람들은 숨소리 한 번 크게 내쉬지 못하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저 탁탁 하며 모닥불에 나무가 타는 소리만이 때때로 가볍게 들려올 뿐이었다. 마당에는 여전히 장대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으며 전혀 멈출 기세를 볼 수가 없었다. 그 화려한 옷차림의 상공은 젊은 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 직이 속삭이고 있을 뿐 마인공과 연기의 싸움에 대해서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았다. 연기는 품속에서 금빛이 찬란한 황금 담배대를 꺼내더니 담배연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다. 그 역시 마인공이 강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닿은 머리를 머리 위에다 휘감더니 부르짖었다. 이 못난 놈의 조상께서는 덕을 쌓지 못해 밥 한 끼 먹는데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오. 재미랄. 어디 한 번 겨뤄봅시다. 그러더니 벼랑간 몸을 옆으로 날려 곧장 달려들며 왼쪽 주먹을 맹렬히 뻗쳐내 마인공을 치려고 했다. 마인공은 그의 주먹이 가슴팍과 반자쯤 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백항양시라는 일초를 펼쳤다. 그는 몸을 어느덧 왼쪽으로 돌리면서 발을 활처럼 구부려 내딛었고 두 팔을 뒤로 향하게 해서는 팔목을 구부렸다. 그 다음 순 강근은 팔을 휘 한이 가벼운 소리를 내며 오른쪽으로 휘두르면서 수평으로 쳐들어 반격을 했다. 이 수법은 소림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자세가 매끄럽고 착실할 뿐만 아니라 손을 쓰거나 다리를 쳐드는 품새 역시 무척 노련하고 매서워 보였다. 부인과 함께 나타난 상공은 표국과 강도의 싸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듯 간혹 견눈질을 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연기가 뒷발질을 하는데 그 초식이 퍽이나 특이한 것을 보고서는 그제서야 정신을 가다듬고 구경을 하였다. 아름다운 젊은 부인은 부르짖었다. 귀농 귀농. 상공은 아무렇게 응. 하고 대답하면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부인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다. 늙은이와 막대먹은 건다리 싸움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재미있어요. 상공은 그녀의 말 속에 불쾌한 빛이 서려있는 것을 느끼고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웃었다. 저 무레베의 주먹질과 발길질이 매우 이상야릇하군. 아름다운 젊은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당신 내 남자들에게는 천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것이군요. 상공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보지 말라면 나는 보지 않으리다. 그 대신 당신의 그 아리따운 모습을 한껏 보도록 해 죽으려. 그 말의 아름다운 부인은 소리 없이 웃었다. 지극히 교태롭고 요염한 자태였다. 그녀는 고개를 쳐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동자가 서로 마주치자 얼굴 가득히 부드러운 점과 감미로움이 감돌았다. 이때 마행공과 도적 괴수인 염기는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마행공은 사건을 거의 다 펼쳤으나 조금도 우세를 차지할 수 없었다. 염기의 권각법이라는 것은 다 합쳐보았자 겨우 십여초에 불과했다. 때로는 주먹을 뻗쳐 직격을 하고 때로는 다리를 갈고리처럼 하여 뒤로 차고 또는 팔굽을 내려뜨리며 급나 수법을 쓰거나 혹은 손으로 치고 다리를 걸곤 했다. 세 명의 무관들은 한동안 바라보았으나 그의 초식이 단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마행공이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다 우스꽝스럽게 여겼다. 이때 마행공은 마당축권이라는 일초를 펼쳐 다리를 벌려 말을 타는 자세를 취하고 오른손을 거두어 들이더니 왼손을 앞으로 맹렬히 뻗쳐내었다. 그러자 하사호는 부르짖었다. 팔굽을 내리며 급나수를 펼친다. 과연 그의 짐작이 들어맞았다. 염기는 손과 팔굽을 내리뜨리며 급나수법으로 마행공의 손목을 잡으려고 들었다. 마행공은 급히 초식을 변화시켜 손과 팔굽을 움츠려들였으며 번개처럼 몸을 돌렸다. 하사호는 염기의 초식이 단순하게 반복되자 웃으며 또 다시 외쳤다. 다리를 구부리고 뒤돌려 차라. 염기는 아니나 다를까 왼쪽 다리를 구부리더니 뒤로 걷어찼다. 마행공의 무공은 하사호보다 훨씬 뛰어났다. 염기가 손을 쓰기 전에 이미 하사호가 알아보는데 마행공이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마행공은 분명 희의 상대방이 다리를 구부리고 뒤로 걷어차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초식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이상하게 찾을 수가 없었다. 마행공은 백승신권이라 일컬어지는 만큼 소림파 강로의 권술에 익숙했다. 그런데도 사건으로 상대방을 격퇴시키지 못하자 갑자기 초식을 일변시켜 벼락같이 후려치고 걷어차는 수법으로 나왔다. 주먹의 기세가 질품같아 구경하는 사람들의 두 눈을 어지럽도록 만들었는데 마행공이 펼치는 것은 바로 일로 연청권이었다. 연청은 송나라떼의 양삼박의 호걸이었는데 싸움하는 재간에 있어서 천하무쌍이었다. 그가 창안한 연청권에서 중시하는 것은 몸을 날려서 솟구치고 움츠리고 자세를 낮추고 후려치는 등 한결같이 공격의 초식이었다. 마행공은 나이는 들었지만 손씀씀이는 여전히 민첩하기 이를 때 없어 높게 뛰어오르거나 낮게 엎드리는 것이 마치 살쾡이와 비슷했다. 연기는 적이 초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 십여초에 우둔하고 단순해 보이는 권각법을 되풀이해서 펼치는 것이었다. 상보진 서쟁 맞춤화 그리고 척표사 및 양표사 등은 이 도적 괴수 연기의 무공이 이상야릇한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하게 여겼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연기가 다음 초식에서 주먹을 뻗쳐 직격을 할지 또는 손으로 치고 다리를 걸지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사오를 따라서 소리를 치며 응원을 했는데도 마행공은 시종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마 노표 국주가 펼치는 상보진 조깃 신권 영면 창쾌 타상권 좌우가타 반신제추 척태료 음식작권 등 하나하나의 권각법은 너무나 삐르고 힘이 있어 마치 문 밖에서 쏟아지는 광풍 폭우와 같았다. 그러나 연기는 다만 잔재조와 같은 단순 한 수법으로 팔을 뻗치고 직격함으로써 그의 모든 교묘 초식을 간단히 깨뜨리는 것이었다. 외파리와 누렇고 비쩍 마른 소년은 줄곧 집안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마행공과 연기가 겨루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때 외파리가 나지기 말했다. 도련님 자세히 저 도적 괴수를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소년은 물었다. 왜 그래요? 어째서 그를 눈여겨보라고 하죠? 도련님은 저 사람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해요. 소년은 다시 물었다. 그는 아주 나쁜 사람인가요? 외파리는 어금니를 깨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공교롭게도 여기서 그를 만나게 되었군요. 그를 눈여겨보시되, 그가 알아차리지는 못하도록 하세요. 잠시 후 외파리는 다시 말했다. 도련님은 언제나 무공을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 자를 자세히 살피게 된다면 어쩌면 무예의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소년은 물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외파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직이 말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으나 도련님의 나이가 많아지고, 무예를 제대로 연성하게 되었을 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드리리다. 소년은 염기의 주먹질과 발길질하는 자세를 자세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닫는 바가 있는 듯 갑자기 큰 소리로 불렀다. 사수 외파리는 재빨리 말했다.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소년은 응 하고 대답을 하더니 소긍거렸다. 저 사람의 주먹과 발길질을 나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맞았어요. 잘 봐두세요. 도련님의 권경도 보의 앞부분 두 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련님이 아무리 보아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 없어진 두 장은 바로 저 도적 연기의 몸에 있어요. 소년은 깜짝 놀라서 시누럽고, 비쩍마른 조그만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연기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어째서 저 사람의 몸에 있지요? 외파리는 말했다. 나중에 도련님에게 이야기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요. 저 녀석은 원래 무공을 몰랐어요. 다만 두 장의 권경도 보을 얻어 십여 초의 불완전한 권법을 익혔을 뿐인데, 인류 권사와 막상막하로군요. 그러니 도련님 생각해 보세요. 그 권경도보는 삼백 장이 넘으니, 그것을 도련님이 통달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재간을 지닐 수 있을지를. 소년은 그러한 말을 듣고, 격동되어 눈에서 흥분된 빛이 번쩍였다. 마당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무공을 겨루고 있었으나 볼만한 것은 마인공 한 사람뿐이었다. 연기는 기껏 펼쳐보았자 십여 초에 지니지 않아 모두들 흥미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마인공의 권초는 변화가 무쌍했다. 연청권의 권법으로 상대를 꺾을 수 없게 되자, 다시 권법을 변화시켜 노지심치질이라는 권법을 펼쳐냈다. 그는 실성한 듯 혹은 술에 취한 듯 갑자기 땅바닥에 눕는가 하면, 벌떡 일어나는 등 나은사와 성인갈순 등의 수법을 펼치며, 마구잡이로 싸우는 것 같았으나, 그 속에는 정심한 초식이 있었다. 이렇게 되자 연기의 십여 초의 단순한 권법은 점점 소용이 없게 되었고, 상대방의 권법과 각법의 내력도 알아볼 수 없어 연기는 더욱 당황해했다. 벼랑간 마인공이 호통을 내질렀다. 이의압! 그는 발로 이어본 신교사퇴라는 초식을 펼쳐, 정확히 연기의 헐리를 걷어찼다. 그러자 연기는 고통을 느끼며 허리를 움켜쥐었다. 마인공은 연기에게 비록 요해를 적중시켜 상해를 입혔지만, 무공이 뛰어나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이 발길질 한 번으로 승리를 하고, 손을 멈출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싸움은 30만 양이라는 표현, 이 관련되었으니 어찌 적에게 잠시라도 숨 돌릴 틈을 줄 수 있겠는가. 싸움이 재차 벌어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을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리하여 마인공은 자기가 유리하자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몸을 날려 괴자각으로 다시 그의 등을 걷어차려고 했다. 묻도적들은 일제히 큰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자 연기는 갑자기 한쪽 다리로 구퇴반척이라는 수법을 다시 펼쳐 걷어차왔다. 그 빠른과 변화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인공은 경험이 풍부했지만, 미처 그러한 발길질을 예상치 못했던 터라 그만, 아랫배를 걷어차이고 뒤로 벌렁 나가 떨어지게 되었다. 마춘하와 서쟁이 달려들어 부축해 일으켰다. 마인공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되었고, 연신 기침을 해대며 겨우 한마디를 할 뿐이었다. 죽음을 무릅쓰고 표어물을 지켜라. 서쟁과 마춘하는 각기 칼을 들고 마인공의 양쪽을 지켰다. 연기는 허리의 통증을 참으며 손짓을 했다. 그러자 두 명의 호의 대안이 다가왔다. 연기는 그들에게 명령을 했다. 표은을 가져가자. 무엇을 기다리느냐. 묻도적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일제히 표국의 사람들에게로 다가갔다. 마춘하와 서쟁 척씨와 양씨 두 표사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적을 맞았다. 묻도적들은 인원수가 많았고, 연기 이외의 고수가 없다고, 하지만 마춘하와 서쟁은 마인공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묻도적들이 양쪽에서 공격을 해오자 상황이 위급해졌다. 이를 본 상보진이 칼을 뽑아 들고 부르질었다. 세 분 시위대인, 우리 함께 손을 씁시다. 하사호는 대답했다. 좋소. 강도들을 몰아낸 이후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네 명이 합세했다. 상보진은 마춘하가 두 명의 도적을 상대하다. 점차 궁지에 몰리는 것을 보고는 즉시 달려들며 호통을 내질렀다. 사내 대장부가 아가씨를 못살게 굴다니. 더군다나 두 사람이나 달려들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그러면서 휙. 한 칼을 휘둘러 키가 큰 도적의 머리를 찌그려 들었다. 그 도적은 채찍을 돌려막았으며 몇 합을 싸우게 되자 상보진은 칼을 휘두르는 동시에 손을 뻗쳐 왼손으로 그의 가슴팍을 후려쳐 곧장 나가떨어지도록 만들었다. 마춘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고마워요. 나머지 한 명은 내가 처리를 하지요. 상보진은 웃으면서 물러서서 즉시 서쟁을 도와와 세 번의 칼질과 두 번의 손짓으로 다시 한 명의 도적을 처치하였다. 서쟁은 여간 고맙지 않았다. 이제서야 사부의 눈썰미에 탐복했으며 젊은이의 무공이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되자 대청의 정세는 변화되어 묻도적들이 다투어 폐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둘러 문쪽으로 달려가려고 했다. 그런데 벼랑간 한 사람이 길게 휘파람을 내불더니 소리쳤다. 모두 손을 멈추시오. 할 말이 있소이다. 무사람들이 한창 신나게 싸우는 판이라 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림자가 번뜩이면서 나타난 사람이 손을 뻗쳐 상보진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져었다. 상보진은 즉시 칼을 들어 배려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오른손을 구부리며 잡아당겼는데 어느덧 상보진의 칼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는 것이었다. 상보진은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서서 자세히 그 사람을 바라보니 그는 놀랍게도 바로 젊은 부인과 함께 온 사내였다. 그 상공은 성큼성큼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더니 두 손을 거머쥐고 사람들의 무기를 낚아챘다. 쩡쩡 창창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일면서 무기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펼치는 소금나수껍에 모두 무기를 빼앗긴 것이었다. 묻도적들과 표국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연기도 멍하니 쳐다보다가 갑자기 십여 년 전에 일이 떠올라 기뻐하며 외쳤다. 전 상공 당신이로군요. 그 상공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 이상하다 는듯 물었다. 당신은 나를 아시오. 염기는 웃었다. 13년 전 창주부에서 소인은 한때 어르신을 시중든 적이 있지요. 그 상공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해보더니 그제서야 생각이 난듯 말했다. 그렇군. 당신은 바로 타박상을 치료하던 그 의원이군. 그런데 어떻게 무공을 배워 체주 노릇을 하게 되었소. 염기는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문안을 들이며 말했다. 모든 것이 어른신의 덕택이지요. 이 상공은 바로 철룡문 북종의 장문인인 전귀농이었다. 표국의 사람들은 이제 묻도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무공이 지극히 고강한 전상공이 도적의 괴수와 구면인 것을 보고 이번에야말로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마인공은 모두들 표차를 보호하라고 당구를 했다. 전귀농은 무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뜰하게 퍼부어지고 있는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표차의 시선을 멈추고 염기에게 말했다. 여명 오늘 장사는 당신이 아무래도 조금은 손해를 보아야 할 것 같구려. 염기는 웃음짓는 얼굴을 했다. 어르신께서는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형제들이 먹을 밥이 없고 나아갈 길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같이 미쳐난드는 장사를 하게 되었소이다. 우리들 을 어엿비 보아주신다면 개과천선할 것이며 전상공의 은덕도 있지 않겠습니다. 전귀농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어째서 나에게 속된 예의를 차리는 거요. 채주 당신은 5만냥의 표음만 가지면 충분히 쓸 수 있겠지요. 염기는 어리둥절해졌다가 웃음을 짓고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농담도 잘 하시는군요. 전귀농은 말했다. 농담을 하다니 이곳에 30만냥의 표은이 있소. 내가 15만냥을 가져가고 나머지에서 당신이 5만냥을 가져가시오. 그래도 10만냥이 남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누면 좋겠소. 염기는 뜻밖의 결과에 기뻐서 말했다. 어르신네가 다 가져가시죠. 나누기는 뭘 나눕니까. 전귀농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그렇게 한다면 강호의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 아니오. 조금 전에 내가 비를 피하려 들어왔을 때나 나의 아내가 옷이 젖어서 그 아름다운 젊은 부인은 그가 나의 아내라는 말을 하자 얼굴을 붉히며 얼굴에 더욱더 겸연적은 빛을 띄우면서 전귀농에게 미미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전귀농은 역시 그녀에게 싱긋 웃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이 표국의 아가씨가 그녀에게 옷을 빌려 주었구려. 이 같은 은혜에 보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려. 마소저의 개 5만냥을 넘기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곳에 세 분의 시위대인이 계시오. 보는 사람에게도 한 몫이 있다고 했소. 세 사람에게 각기 1만냥씩 나누어 줍시다. 그리고 나머지 2만냥은 이곳 주인에게 내어줍시다. 당신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지 않으시오. 연기는 연신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 공평합니다. 공평하고 말고요. 나는 일찍이 전상공이야말로 천하의 으뜸가는 호탕한 대영웅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 마행공과 서쟁 그리고 마춘하 등은 전귀농이 도도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방향무인한 태도로 마치 자기 주머니에 30만냥의 은자가 있는 것처럼 하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마행공은 몸에 중상을 입고 있는 데다가 전귀농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우라가 치밀어 머리가 돌 지경이었다. 서쟁은 사부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쩌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마춘하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녀는 허리를 구부려 땅바닥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고는 부르짖었다. 정가라는 양반 당신은 우리들을 죽은 시체로 여기나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나요. 마춘하는 단도를 쳐들고 곧장 정귀농에게 로 달려갔다. 정귀농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어이쿠 내가 당신과 손을 쓰도록 강요하지 마시오. 우리의 만하님이 질투를 한단 말이오. 그 아름다운 젊은 안아근치 하고 침을 뱉는 신용을 하고서 웃으며 꾸짖었다. 말은 번지르르 하군. 그녀는 그의 경박한 말투를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다. 마춘하는 정귀농의 무례한 말을 듣고 더욱더 노기가 끌어올라 달려들어 한 칼을 휘둘러 그의 허리를 비스듬히 베어갔다. 정귀농은 웃었다. 아이쿠 야단 났구나. 나의 만하님께서는 내가 집은 냄새나는 외관 여인과 싸우는 것을 용서하시지 않는단 말이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칼등을 쨍. 소리가 나도록 찍었다. 마춘하는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만 칼을 놓치고 말았다. 정귀농의 수법은 지극히 빨랐다.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낚아챘고 왼손으로는 그녀의 손목을 내려치려는 자세를 취하고 정귀농은 식구를 읊듯이 말했다. 꽃과 같이 어여쁘고 달과 같이 고운 얼굴을 내 어찌 아끼지 않으랴. 상보진과 서쟁은 그가 마춘화를 희롱하는 것을 보자 일제히 달려나왔다. 상보진은 오른손을 쳐들어 한 대의 금표로 전귀농의 오른쪽 눈을 향해 던졌다. 서쟁은 다급한 나머지 미처 땅바닥에 떨어진 무기를 집어들 사이도 없이 발을 들어 정귀농의 등을 걷어차려고 했다. 정귀농은 벼락같이 몸을 돌리며 칼을 꺼두고 금라수법을 써서 서쟁의 발목을 잡아 위로 끌어올렸다. 서쟁은 몸이 휘 쳐들리는 순간 다리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바로 상보진이 던진 금표가 서쟁의 오른쪽 다리에 맞은 것이었다. 정귀농은 곧 손을 휘저으며 한 번 떨쳤다. 순간 서쟁의 몸뚱아리는 빗자루처럼 옆으로 쓰러지며 마춘화의 다리에 부딪혀 두 사람은 한 대 뒤엉켜 나뒹굴었다. 무사람들은 그가 두 사람을 어린애를 데리고 희롱하는 듯하자 감히 앞으로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정귀농은 염기에게 말했다. 여명 당신은 내가 이야기한 대로 표은을 나누고 수레한 데는 나에게 주시구려. 우리는 급한 일이 있어 당장 길을 떠나야 한다오. 염기는 기뻐하며 연신예예하고 대답을 했다. 묻도적들은 표차해서 은초를 꺼내서 5만냥을 한 무더기를 쌓고 3만냥과 2만냥을 각기 한 무더기씩 쌓고는 마부들에게 호통을 내질렀다. 얌전하게 길을 떠날 채비를 해라. 북쪽의 강호도상에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는 농림호객이 표화물이나 표은을 약탈할 때 결코 마부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으며 심지어 짐꾼들에게는 상례에 따라 술값까지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마부가 만약에 분부를 듣지 않을 때는 물론 상황이 달라진다. 문마부들은 이와 같은 형세를 보자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큰 비를 무릅쓰고 표은을 실은 수레를 한 대 한 대 밖으로 끌어냈다. 마인공은 표은을 실은 수레가 한 대씩 나갈 때마다 마음이 쓰렸다. 노세가 끄는 마차가 정원 앞에 이르자 정기농이 부인을 부축해서는 수레 위로 오르려고 했다. 이 마차가 떠난다면 마인공은 그야말로 폐가 망신을 하는 것이고 한평생 해온 고생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마인공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몸을 속부치며 부르짖었다. 이놈! 사생결단을 내겠다. 마인공은 두 손을 갈고리처럼 하여 맹렬히 정기농의 얼굴을 할퀴려 들었다. 아름다운 젊은 부인은 놀라 소리를 질렀다. 정기농은 몸을 옆으로 기울이고 즉시 손을 뻗쳐 그의 어깨죽지를 후려쳤다. 마인공이 중상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 일장을 당연히 피했겠지만 지금은 전신의 근골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이 뻗쳐오는 것을 멀쩡하게 쳐다보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텅!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 한복판에 고꾸라졌다. 벼랑간 한 사람이 나직하고 무거운 음성으로 허허허! 하고 냉소를 흘렸다. 이 소리가 대청 안으로 들려오자 정기농과 젊은 부인은 대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를 들은 것처럼 새파랗게 질려 몸을 벌벌 떨었다. 정기농은 젊은 부인을 수레 안으로 밀어넣고 몸을 솟구쳐 노세의 등에 타고서 두 발로 급히 노세의 배를 차며 황망히 길을 재촉했다. 정기농은 연신 채찍을 휘둘렀으나 노세는 겨우 두 걸음을 내딛을 뿐 걸음을 멈춘 채 앞으로 반자도 나아가지 못했다. 대청 입구에 서 있던 무사람들은 장대갓 음 빗줄기 속에 한 명의 키가 크고 빗정마른 대안이 왼손에 보따리를 들고 오른손으로 수레의 지렛대를 잡아 당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노세는 정기농이 급하게 재촉하게 되자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뒤틀며 내 발 굽에 힘을 주었지만 대안이 수레의 지렛대를 끌어당기자 수레는 땅바닥에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괴력은 실로 놀라웠다. 그 대안은 다시 냉소를 터뜨렸다. 정기농이 여전히 노세를 재촉하고 있었다. 수레 안에 아리따운 부인은 마차 안에서 걸어 나오더니 대안을 한 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슴을 편 채 뚜벅뚜벅 대청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정기농도 어쩔 수 없이 노세의 등에서 내려 대청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정기농은 전신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눈은 초점을 잃어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다. 아름다운 부인은 손짓을 해서 정기농을 불러 그녀의 곁에 앉도록 했다. 키가 크고 비쩍 마른 대안은 성큼성큼 대청 안으로 들어오더니 모닥불 옆에 안으며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는 두 살 정도 먹어보이는 여자아이가 들어 있었다. 그 대안은 아기가 감기에 걸릴 까봐 아이를 안고 불가해서 불을 쬐었다. 그 아기는 곤히 잠이 들어 있었는데 울다가 잠이 들었는지 동그란 눈가에는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마춘하와 서쟁 그리고 상보진 세 사람은 마인공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들은 정기농이 그 비쩍마른 대안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마춘하가 마인공에게 물었다. 아버지 상처는 어떠세요? 저 저 사람은 누구죠? 마인공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는 그는 타편천 하무적 수인 금 금면불묘 봉 마인공은 그 한마디를 미처 끝내지도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대청에는 비마표국의 표사와 당자수들이 동쪽 귀퉁이에 모여있었고 염기와 묵도적들은 서쪽 귀퉁이에 모여있었다. 세 명의 시위와 상보진은 의자 뒤에 서이 던는데 각자의 선은 모두다 묘인봉과 정기농 그리고 아름다운 젊은 부인 사람에게로 집중되어 있었다. 묘인봉은 품속에 있는 어린애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과 연민의 빛이 흘러넘쳤으며 자애로움과 부드러운 정으로 가득 차있었다. 조금 전 그가 한손으로 건장한 노세가 끄는 큰 수레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던 놀라운 신력을 보지 못했더라면 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천하를 통틀어도 적수가 없다는 천하 제일의 무공을 지닌 사람이라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아름다운 젊은 부인의 표정과 태도는 대연자약했다. 멍하니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술이 미미하게 떨리고 있어두며 마음속으로 심히 불안해하는 듯 했다. 그러나 입가에는 한가닥의 냉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전기농은 백지장처럼 창백한 안색으로 억수처럼 쏟아지고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던지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용소 숨치고 있었으니 그 누가 알겠는가 그 격동의 파도 속에는 환희와 애소와 분노가 서려 있었고 또한 공포감도 잊었다. 처절한 살륙전 묘인봉은 품속의 어린 딸의 곤히 잠든 앙증맞고도 고운 조그만 얼굴을 바라보며 3년 전에 이를 떠올리고 있었다. 이미 3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기억에 생생했다. 지금은 억수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3년 전 그날은 거위 털같은 눈송 이가 흩날리며 온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그것은 하북 창조의 길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설대목이라 행위는 드물었다. 묘인봉은 황마를 타고 곧비를 잡은 채 묵묵히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10년 전 섯달 그는 요동대 옆 호일도와 창조에서 무공을 겨루는 도중에 일순간에 실수로 독이 묻은 칼로 호일도에게 상처를 입혀 죽게 만들었다. 이에 호부인은 부근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와 호일도는 무공뿐만 아니라 호방한 기상마저도 비슷해 두 사람은 적에서 친구로 되어 서로를 존경했다. 그런데 일초의 실수로 말미암아 한평생 유일한 직위를 해치고 만 것이었다. 그는 타편처나 무적수라 일컬어졌으며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요동대 옆을 만나 닷세를 두고 무공을 겨루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한골에 진정한 호적수를 만나게 되었고 동시에 진정 의기투 합하는 친구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묘인봉은 이 일로 10년 동안 마음 아파 하면서 좀처럼 웃음을 띄우는 일이 없었다. 호일도 부부가 세상을 떠난지 꼭 10년째 되는 기일이라 묘인봉은 천리기를 멀다 하지 않고 전람에서 달려와 친 구의 묘 앞에서 친히 제사를 올리려 했다. 눈보라는 마지막 가는 해를 아쉬워하는 듯 대지를 뒤덮고 있었고 묘인봉의 마음은 창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두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점점 무거워졌다. 묘인봉은 천천히 말을 물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만약 그때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호시 부부와 함께 천하를 주 유하며 탐관오리나 못된 도적의 간담을 서 느라게 만들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었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일이었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수레바퀴 소리와 마부가 노세를 채찍질하며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다. 수레를 모는 건장한 노세는 연신 허연 김을 내뿜으며 눈보라를 무릅쓰고 내 발굽을 신속히 놀리며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커다란 수레가 묘인봉의 곁을 지나칠 때 수레 안에서 간드러진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버지 경사에 가면 궁화를 사주셔야 해요. 그걸 머리에 꽂으면 멋질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강남 땅에서 청아한 강남의 말투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북방의 황량한 풍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들렸다. 그런데 벼랑간 노세의 왼발이 허공을 밟으며 대뜸 앞으로 기울어졌다. 마부가 손을 뻗쳐 들어올리자 노세는 그 힘을 빌어 발을 뽑아내고 계속 앞으로 달려나갔다. 묘인봉은 이와 같은 광경의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다. 저 마부가 들어올리는 수법은 매우 뛰어난 솜씨다. 실로 훌륭한 완력이구나. 보기에 풍진기사 같은데 어찌하여 마부가 되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발걸음 소리가 울려퍼지며 뒤에서 한 명의 짐꾼이 막대기에 보쯤을 걸고 성큼 성큼 달려오고 있었다. 한 자루에 대추나무로 만들어진 멜대가 휘어진 것으로 보아 짐은 퍽이나 무거워 보였지만 그 짐꾼은 아무렇지 않는 듯 눈이 덮인 땅위에 발을 떼어놓은 것이 무척 경쾌해 보였다. 묘인봉은 더욱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짐꾼은 힘이 대단할 뿐 아니라 경신법 또한 뛰어나구나. 묘인봉은 이 가운데 반드시 어떤 사정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 짐꾼은 마치 그 마찰을 뒤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바탕 원한을 갚으려는 복수국이 벌어질 것 같구나. 그는 말채찍을 휘두르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레의 뒤를 따라가며 어떻게 됐는가 두고 보기로 하였다. 수마장을 나가게 되었지만 그 짐꾼은 어 꽤 무거운 짐을 메고도 여전히 나는 듯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징소리가 쩡쩡쩡 울려퍼지며 한 사내가 소틀 때우는 기구를 담은 상자를 메고서 두둥실 날듯이 이 사람은 눈 위를 걷는데도 발을 떼어놓는 것이 더욱더 가벼워서 답설문에 경지 눈을 밟아도 발자국을 거의 남기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한 훌륭한 경신법은 실로 무림에서 복이 드물었다. 묘인봉은 속으로 생각했다. 또 한 사람이 늘어났군. 이 사람은 어느 파의 사람일까? 그 사람의 삿각과 도롱이 위에는 백설로 뒤덮여 있었는데 눈보라를 해치며 질풍같이 나아가고 있었다. 묘인봉은 즉시 깨닫는 바가 있었다. 아! 그의 경신술은 악복 귀견수 종씨 집안의 무공이구나. 칠팔마장을 나가자 날이 어두워졌다. 그는 한 조그만 고울에 당도하였다. 묘인봉은 그 커다란 수레가 객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 객점 안으로 들어가 고울에는 이 한 집밖에 없었다. 손님과 장사치들은 모두 다 배청에 몰려들어 불을 쬐며 고량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길을 오면서 본 마부와 짐꾼 땜쟁이 있었다. 묘인봉은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으나 근 10년 동안은 절강성 이남에서 능거해왔기 때문에 무림에서는 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짐꾼과 마부 땜쟁이 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묘인봉은 아무 말 없이 조그만 탁자에 안아서 술과 밥을 시켰다. 짐꾼과 마부와 땜쟁이는 각자 따로 술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으로 보아 결코 한 패거리가 아닌 것 같았다. 호련 내원에서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남대인 그리고 남소저 조그만 곳이라 대접이 말이 아니군요. 부득 이 바깥 대청에서 식사를 하셔야 겠습니다. 무명배로 만든 휘장이 들쳐지면서 점소이 가 관원 한 사람 과 소저를 모시고 대청으로 들어왔다. 앉아있던 낙은의 들과 장사치들은 관원을 보자 다투어 몸을 일으켰다. 묘인봉은 아랑곳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있었다. 그 관원은 자색 비단을 댄 여우가죽 장보를 입고 있었으며 피부가 멀쑥하고 통통한 것이 재물복을 타고 난 사람 같았다. 그 소저의 얼굴은 매우 아름다워 두며 피부 역시 희고 고왔는데 북쪽 지방에서 복이 드문 미녀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강남 땅에서도 극히 찾아보기 힘든 미녀였다. 그녀는 몸에 파르스름한 비단을 댄 가죽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빛깔이 무척 고왔다. 그러나 그녀의 환한 얼굴에 비하면 아무리 찬란한 비단 이라 하더라도 빛을 잃을 것 같았다. 사람들은 눈앞이 환히 밝아오는 것을 느끼자 불현듯 열등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겸연적은 표정으로 복도로 물러섰기 때문에 대청에는 점소희는 잇따라 대인이 소전히 하면서 밥을 나르고 술을 나르는 등 접대하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지극히 친절했다. 묘인봉은 점소희가 술과 음식을 시킬 때 내지르는 고함 소리에 중기가 충만한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주의하여 그의 신형과 보법을 살펴보았다. 과연 그는 무공을 아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양쪽 태양열이 불룩 솟아있는 것이 내공의 퍽이나 깊은 조회를 지닌 것 같아 의아하여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무엇인가 도모하는 바가 있을 터이니 그들이 좋은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구경 이나 하자. 그런데 이 벼스라치와 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구나. 묘인봉은 이렇게 생각하며 관원과 소절을 몇 번 더 힐끗 쳐다보자 관원이 갑자기 탁자를 두드리며 묘인봉을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너는 뭣하는 놈이냐. 관원을 보고도 피하는 것은 고사하고 도적 같은 눈동자를 띠룩띠룩 굴리며 쳐다보다니 어쩌자는 것이냐. 거친 손에 발이 큰 것이 꼭 도적의 쌍판이 구나. 또 다시 쳐다본다면 현 감액의 본의 가죽이 터지고 살이 문드러 지도록 매질을 해주겠다. 묘인봉은 고개를 숙인 채 술만 마실 뿐 아랑곳 하지 않자 그 관원은 더욱 노해서 부르짖었다. 너는 문안을 여쭈거나 사과를 할 줄도 모른단 말이냐. 건방지게 떡 버티고 앉아 있다니. 그러자 그 소저가 부드러운 어조로 권했다. 아버지 그렇게 화를 내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원래 시골 사람들은 예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저런 거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세요. 자 한 잔 드세요. 그러면서 그녀는 술 한 잔을 아버지의 입가로 가져갔다. 그 관원은 꿀꺽 한 모금의 술을 마시며 노기를 술과 함께 삼키는 듯 했다. 그는 묘인봉을 한번 흘겨보았다. 묘인봉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두려워서 그런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잔에 술을 따라 딸과 함께 웃고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다. 그들이 주고받은 말은 모두 다 북경으로 가서 벼슬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 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북경에 가서 직책을 얻으려는 관원 후보 같았다. 이때 대문이 활짝 열렸다. 눈보라가 휘몰 아쳐오며 다른 관원이 들어섰다. 이 사람은 노란 살결의 깡말라 먼저번에 관원과 같은 위풍당당한 기세는 없었다. 그는 큰소리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살다 보면 어디선가 만난다고 하더니 인통 형과 이곳에서 마주치게 돼 단히 정말 세상 이른 묘하군요. 그러면서 다가와 남씨 성의 벼슬아치인 남인통 과 인사를 했다. 남씨 부녀는 일제히 몸을 일으키게 되었고 남인통 은 두 손을 맞잡아 보였다. 조우 형 반갑소이다. 이리로 앉으시지요. 조우라는 사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탁 자곁에 앉았다. 점소위가 장과 젓가락을 더 가져왔으며 술과 음식을 가져왔다. 묘인봉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조우라고 불리우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섯 명의 고수가 모인 세미로구나. 저 남씨 성을 가진 부녀는 무공을 지니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대지 야구라고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닌지 모르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게 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암암리에 경계를 하며 감히 그들을 쳐다보지 못했다. 사실 묘인봉의 타 편천 하무적수라는 별명은 너무 거창하고 거만해 보였기 때문에 천하의 영웅 어걸들은 누구나 그를 꺾어 망신을 주려고 벼르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한평생 겪게 된 풍상과 위험은 다른 사람보다 백배나 더 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이 벼로 덕택 이었다. 묘인봉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나 때문에 온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때를 지어 일제히 덤벼든다면 상대하여 싸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 더 강한 고수가 매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조후라고 불리는 사람은 남인통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소리 높여 짓거려대고 잊었다. 그 내용은 모두 다 관계에서 벼슬이 승진하고 강등된 것에 대한 소문이나 일화들이었다. 이때 복도에 있던 짐꾼과 땜쟁이가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무쇄를 무 자르듯 하는 보검이나 보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다. 짐꾼이 입을 열었다. 뭐가 무쇄를 무 자르듯 한다는 것이냐. 모두 다 허풍에 지나지 않아 보도라고 해봤자 약간 더 예리할 뿐이겠지. 그럴 리가 있겠는가. 땜쟁이는 그 말을 받았다. 자네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자네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는가. 보도라고 하면 보도인 줄 알라고. 만약 자네가 놀라 자빠지지만 않는다면 내가 구경시켜주지. 짐꾼은 소리쳤다. 자네에게 보도가 있단 말인가.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게. 보도가 있다면 땜쟁이가 되지도 않았겠지. 고작 해야 손도 끼나 녹슨 식 칼 한두 자루 있을 뿐이 겠지. 그 말을 듣고 무사람들은 모두 소리내어 웃었다. 땜쟁이는 씩씩거리며 상자에서 한자루의 칼을 꺼냈다. 녹색 가죽으로 만든 칼집은 입구가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 비범해 보였다. 그는 휙 하니 칼을 칼집에서 뽑았다. 순간 칼날이 불빛에 반사되자 감추고 있던 요기를 드러내듯 예리하게 빛났다. 이에 무사람들은 이구동 성으로 칭찬의 말을 던졌다. 훌륭한 칼이다. 땜쟁이는 칼을 들어 짐꾼을 찌르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짐꾼은 머리를 얼싸안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아이고 머니나 제발 살려 줍시오. 그 모양을 보고 무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렁찬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두 사람의 표정과 태도를 보고 생각했다. 저 두 사람은 알고 보니 한 패거리로 군. 저렇게 연극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가던데. 땜쟁이는 입을 열었다. 어이 점소이. 훌륭한 손톱기나 시칼이 있다면 한자루 빌려주게. 점소이가 대답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한자루 시칼을 가져왔다. 땜쟁이는 말했다. 잘 들고 있게 나. 점소이는 시칼을 높이 쳐들었다. 땜쟁이는 칼을 옆으로 휘둘렀다. 창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시칼은 대뜸 두토막이 났다. 묻 사람들은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정말 보도로다. 땜쟁이는 의기양양에서는 큰소리 치며 그 보도가 얼마나 무서우며 얼마나 진기한 것인가를 떠버리는 것이었다. 복도에 있던 무사람들은 얼굴에 부러운 빛을 띄우고 흥미진진하게 그 보도를 바라보았다. 남인통은 그와 같은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더니 가소롭다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조우라는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인통형 저 칼은 정말 보자를 붙일만 하구려.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짐꾼들에게 저와 같은 예리한 무기가 이드니 뜻밖이 구려. 남인통은 대꾸했다. 예리하기는 예리하되 보자를 보태야 할 가치는 없는 것 같소이다. 조우라는 사람이 입을 열었다. 인통형 그 말씀은 틀렸소이다. 저것 보시오. 저 칼은 무쇠를 무자르듯 했는데 이 세상에 저 칼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겠소. 남인통은 말했다. 형은 너무나 호들갑을 떠는 것 같 구려. 이 형제에게는 더욱 훌륭한. 다시 말을 계속하려고 했을 때 남소저가 갑자기 불쑥 끼어들었다. 아버지 너무 술을 많이 드셨으니 빨리 밥을 드시고 주무시러 가시지요. 남인통은 웃었다. 허 계집애들이란 누구나 자기 아버지를 간섭하기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조우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형제는 어찌됐든 간에 시야를 넓힐 수 있었구려. 저와 같은 보도는 형도 한평생 처음 볼 것이외다. 남인통은 냉소했다. 저 칼보다 열배나 나은 칼도 이 형제는 종종 본다오. 조우라는 사람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농담도 잘 하시는군. 인통형은 문관인데 어떻게 보도를 볼 수 있단 말이오. 땜쟁이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듣더니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뛰어난 보도가 있다면 나는 머리를 잘라 저분에게 바치게 쏘이다. 허풍을 떠는 것이야. 그 누가 못하겠소. 하! 내 아들이 오품의 벼슬을 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믿을 수 있겠소. 무사람들은 남인통의 눈치를 살피며 재빨리 호통소리를 내질렀렀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다니 빨리 아가리 닥치게 관원을 우롱하다간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야. 남인통은 우라가 치미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성큼성큼 방쪽으로 걸어갔다. 남소전은 연심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남인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석자 길이의 만도를 가지고 나왔다. 그 칼집은 시커먼 것이 특이한 점이 없었다. 그는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봐 땜쟁이 내게 칼이 있는데 너의 것과 한번 겨루어 보도록 하겠다. 내가 지면 머리통을 잘라야 한다. 땜쟁이는 말했다. 만약에 나으리께서 진다면요. 남인통은 성이 나서 말했다. 내 머리통을 잘라 너에게 주마. 남소전은 말했다. 아버지 과음하셨어요. 그들과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남인통은 깨닫는 바가 있는 듯 싸늘이 코 웃음 치더니 칼을 받쳐 들고 방으로 돼 돌아가려고 했다. 땜쟁이는 그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자 다시 자극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만약에 나으리께서 지게 된다면 소인이 어찌 나으리에 머리를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나으리 소인을 사위로 삼아주시지요. 무사람들은 와. 하고 웃었고 어떤 사람은 그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린다고 꾸짖었다. 남소전은 우라가 치밀어 얼굴이 새빨개져 더 권하지 않고 횡안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남인통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다 천천히 몸을 돌려 칼을 뽑았다. 겨우 반자 정도 뽑혔는데도 싸늘한 푸른 광채가 격사되어 나왔고 칼이 완전히 뽑혀 지자 광채가 번쩍번쩍하여 눈을 부시게 했다. 남인통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의 이 칼은 이름이 있다. 냉월보도가 그것이다. 너희들은 똑똑히 보았겠지. 땜쟁이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다. 칼 자루에는 금실과 은실로 초생달 보양이 상감되어 있었다. 그는 찬찬히 훑어보더 니 말 했다. 나흘이의 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군요. 류인봉은 무사람들이 충동질하여 남인통 이 보도를 꺼내오도록 한 것을 보자 이 사람들은 이 보도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임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무공을 익히는 사람들은 보검과 같은 예리한 무기를 지니면 그의 무공이 수십 배로 증강되는 것임으로 생명처럼 중시했다. 그 보도를 보고 무사람들이 눈이 벌개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남인통은 문관인데 어디서 칼이 났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쫓아온 것일까 유인봉 유인봉은 처음 몇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것이 자기를 상대하는 줄 알고 경계를 했으나 그들이 보도 때문에 온 것임을 알게 되자 당사자에서 방관자로 변하여 마음이 놓였다. 보도가 칼집에서 뽑혀지게 되자 조우라는 자와 점소의 짐꾼댐쟁이는 일제히 옆으로 다가들었다. 유인봉은 그들 다섯 사람이 모두 칼을 노리고 있으나 서로를 견제하느라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민통은 그 땜쟁이가 경박한 말을 하자 그와 겨루어 보려고 했으나 그 자가 가진 칼이 예리해 보이고 보통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민통은 싸우다가 쌍방이 손상을 입게 된다면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담담히 입을 열었다. 알면 됐다. 또 다시 터무니없는 말을 찌꺼리겠느냐. 그리고서 칼을 꽂으려 하자 조우라는 관원이 갑자기 그 칼을 빼앗아 회 소리를 내며 땜쟁이의 칼을 후려쳤다. 그러자 쨍그랑 하면서 땜쟁이의 칼이 두토 막이 나며 바닥에 떨어졌다. 땜쟁이 짐꾼 마부 점소위 등 4명은 조우라는 관원을 애워싸고 즉시 덤벼들려고 했다. 조우라는 자는 보도를 손에 들고 있었으나 중과부적 이라고 나민통에게 돌려주고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축혀세웠다. 과연 훌륭한 칼이 구려 훌륭한 칼이야 나민통은 안색이 변해 꾸짖었다. 허참 당신은 너무 경망 하구려 그러나 나민통은 자신의 보도가 아무 이상이 없음을 발견하자 싱글벙글 웃으며 칼을 꽂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류인봉은 다섯 사람이 나민통을 자극하여 칼을 시험해 보았으므로 곧 한바탕 유혈 참극을 벌리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류인봉은 협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나민통 이제 멋대로 행세하는 것을 보고 좋은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보도 역시 강교한 술책을 써서 빼앗은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지금 제사를 모시러 가는 길이라 그들의 불손한 행동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튿날 묘인봉이 일어나보니 나민통은 이미 출발을 하였고 땜쟁이 등도 객점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더구나 점소이 마저도 사라지고 없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점소이는 어제 해질 무렵에 찾아온 고약한 손님인데 열량의 은자를 주며 점소이 노릇을 하겠다고 자청했다는 것이었다. 묘인봉은 탄식했다. 보물이 있으면 도적이 꼬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구나. 묘인봉은 돈을 치르고 말에 올라 길을 떠났다. 한 이십여리를 가게 되었을 때 갑자기 서쪽 산기슭에서 여인의 애절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살려줘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바로 남소저의 음성이었다. 묘인봉은 생각했다. 저 악독한 도적들이 칼을 빼앗고도 모자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상관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즉시 묘인봉은 말에서 내려 경신법을 펼쳐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눈 덮인 땅 위에 새빨갛게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 남인통은 멀리통이 떨어져나가 죽어있었다. 그 옆에 냉열보도가 떨어져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감히 먼저 집어들려고 하지 않고 빙둘러 서 있었으며 남소전은 그 옆에서 땜쟁이에게 두 손이 잡혀 꼼짝을 못하고 이뤘다. 묘인봉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폈다. 조흐라는 자가 입을 열었다. 보도는 한 자루인데 사람은 다섯이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짐꾼이 대답했다. 무공으로 승부를 겨루어 이기는 자가 칼을 갖는 것이 공평한 거래가 될 것 같군. 조흐라는 자는 남소절을 힐끗 쳐다보더니 말했다. 보도와 미인을 한 사람이 독차제할 수는 없겠지. 땜쟁이가 입을 열었다. 나는 보도 따위는 필요 없소. 나는 이 여인을 데리고 가겠소. 점소인은 능글맞은 웃음을 입가에 흘리며 말했다. 그 누가 미녀를 마다하겠소. 당신만 남자인 줄 아슈. 무공이 으뜸가는 사람 이 보도를 얻고 두 번째가 미인을 얻도록 합시다. 짐꾼과 마부는 동시에 소리쳤다. 옳소. 바로 그렇게 합시다. 점소인은 땜쟁이에게 말했다. 노형 수고스럽지만 그만 그 손 좀 놓으시지. 어쩌면 불초의 무공이 두 번째 갈지도 모루오. 남의 여편내 손을 마음대로 잡아서야 쓰겠소. 조우라는 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 에도 일리가 있군.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 매서운 어조로 남 소저에게 외쳤다. 내가 다시 소리를 지른다면 먼저 너의 머리통을 두쪽 내고 말테다. 땜쟁이는 손을 놓자 남 소저는 부친의 시신 옆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마부는 다정한 목소리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소저 울지 마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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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성압의 즐거움을 만깃하도록 해드리리 다. 그러면서 마부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은융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류인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성큼성큼 바위 뒤에서 걸어 나오며 나직하면서 도 무거운 음성으로 호통을 내질렀다. 치사한 녀석들 같은 이라고 모두 꺼져. 다섯 사람은 깜짝 놀라 일제히 호통을 내질렀다. 웬 놈이냐. 묘인봉은 원래 말이 없는 성격이라 손을 내져우며 말했다. 모두들 꺼져. 땜쟁이는 성질이 가장 급했다. 느닷없이 몸을 솟구치며 오르며 두 손으로 묘인봉의 가슴팍을 공격하며 호통을 내질렀다. 너나 꺼져. 묘인봉은 왼손을 휘둘러 장풍을 쏟아내자 땜쟁이는 허공에 솟구쳐 올라 일장 밖으로 나가 떨어지더니 다시는 일어날 줄을 몰랐다. 나머지 네 사람은 묘인봉이 그토록 절묘한 무공을 구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던 그들은 한참 후에야 겨우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묘인봉은 여전히 손을 내져 쓸 뿐 꺼지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마부는 허리춤에서 한자루의 연편을 꺼냈고 짐꾼은 대추나무로 만든 짐을 달아매는 멜대를 비껴들었다. 그 두 사람은 동시에 좌우 양쪽에서 덮쳐들었다. 묘인봉은 두 사람이 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일시에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손을 쓰자마자 매서운 초식을 펼치기로 작정하고 몸을 돌려 연편을 피하며 멜대의 끝을 잡고 힘주어 떨쳤다. 그러자 우드득 하는 소리가 나며 대추나무로 만든 멜대가 대뜸 두 토막이 났다. 다음 순간 묘인봉은 왼발을 벼락같이 날려 마부를 꼰 두박질치게 만들었다. 짐꾼은 뒤로 피하려고 했으나 어느덧 묘인봉의 긴팔이 뒷덜미를 움켜잡았다. 묘인봉은 일성을 대갈하며 내던지자 짐꾼은 마치 실 끊어진 연처럼 곧장 날아가 눈 덮인 땅 위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조우라는 자는 대적하기 어려움을 알고 입을 열었다. 탄복해 쏘이다. 정말 탄복해 쏘이다. 이 보도는 마땅히 귀하가 가져야 개꾸려. 그러면서 보도를 집어들고 공손히 내밀었다. 묘인봉은 냉랭히 말했다. 나는 이 보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시오. 조우라는 자는 어리둥절하여 속으로 생각했다. 어. 요즘 세상에 아직도 이런 부처님과 운대 토막 같은 사람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들고 보니 묘인봉의 얼굴이 황금처럼 노란 데다가 위풍이 당당한 것을 보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공손히 입을 열었다. 귀하는 금면불 묘대협이시군요. 묘인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우라는 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눈이 있어도 태산을 못 본다고 하더니 우리들이 몰라배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보도를 내밀며 말했다. 소인은 장조후라 합니다. 당금 세상에서 천하제일 고수이신 묘대협을 만나뵈어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보도는 묘대협이 처리하십시오. 묘인봉은 다른 사람이 잔소리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보도를 받아서 남소저에게 돌려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자루를 쥐었다. 묘인봉이 칼을 잡으려 했을 때 갑자기 쉑쉑 소리가 나며 다리에 미미한 통증을 느꼈다. 조우는 일장 밖으로 몸을 피해 도망치며 부르짖었다. 저자는 나의 젊은 독침에 적중되었으니 빨리 달려붙으시오. 묘인봉은 젊은 독침이라는 말을 듣자 탄식하며 생각했다. 운남 장씨 문중의 독침이 천하에서 가장 유명한데 저 자의 관계에 빠지고 말았구나. 묘인봉은 이 암기가 극독을 묻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한 것임을 짐작하고 즉시 몸을 날려 장조호를 덥석 잡으며 옆구리를 찔러 혈도를 봉쇄하고 내 동댕이 쳤다. 짐꾼과 마부는 일패도지하여 땅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적이 독침에 맞았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벌떡 일어나 멀찌감치 떨어져 묘인봉이 독이 퍼져 죽기를 기다렸다. 묘인봉은 경신법을 펼쳐 질품같이 짐꾼을 쫓아갔다. 그 짐꾼은 혼비백산하여 죽어라 하고 미친 듯 달아났지만 어느덧 묘인봉의 오른손이 그의 등짝을 후려쳐 오장육부가 파열되며 피를 토하고 절명하고 말았다. 묘인봉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흐련 마부에게 달려들었다. 마부는 연편을 휘둘러 몸을 보호하며 시간을 끌려고 했으나 묘인봉이 텁석 솟뚜껑 같은 손을 뻗쳐 연편을 잡아당기자 연편은 거꾸로 되돌아가 마부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것이었다. 묘인봉이 잇따라 두 사람을 죽이고 나자 다리가 마비되어왔다. 하지만 생사의 고비길에서 숨을 들릴 틈도 없었다. 점소이와 땜쟁이는 뵐 수 있는 대로 멀리 도망쳐 묘인봉이 중독되어 죽기를 기다리려고 했다. 묘인봉은 제사를 지내러 가던 길이라 본래 목숨을 해치고 싶지 않았으나 지금 이들을 놓치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를 깨물며 손에 연편을 쥔 채 점소이를 뒤쫓았다. 점소이는 교활하게도 될 수 있는 한 진흙 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묘인봉의 경신법이 어떠한가 점소이는 더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닫자 비수를 꺼내 덮쳐들었다. 묘인봉은 즉시 몸을 돌리면서 점소이를 돌아보지도 않고 비각수를 날렸다. 그 발길질은 그대로 점소이의 가슴팍을 걷어차게 되었고 점소이는 입으로 선혈을 미친 듯 토해내며 그 자리에서 뻣뻣히 선체로 숨을 거두었다. 땜쟁이의 무공은 그렇게 강한 편이 못되었지만 악북 귀견수 종씨 집안에서 전수환 경신법이라 빠르기 이를 데 없었다. 묘인봉은 힘을 쓰게 되자 도끼가 빨리 퍼지게 되어 다리를 휘청거렸으며 땜쟁이를 뒤따를 수 없게 되었다. 땜쟁이는 그 모습을 보자 하늘이 나를 도와 보도와 미녀를 얻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내심 쾌제를 불렀다. 그러나 그 가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허공에 바람소리가 일면서 검은 물체가 날아들었다. 그는 그 물체를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 묘인봉이 그를 따라잡지 못하자 연편을 내던진 것이었다. 이 강철 연편은 그대로 땜쟁이의 전신을 휘감고 목을 조이며 이마를 후려쳤다. 땜쟁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눈 덮인 땅 위로 쓰러졌다. 그러나 묘인봉도 더 견디지를 못하고 쓰러졌다. 남소전은 부친의 시신 위에 엎드려 이러한 광경을 보고 그만 놀라 멍해졌다. 남소전은 묘인봉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재빨리 다가와 부축하려 했으나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묘인봉은 아직 정신은 맑은 편이었으나 하만신은 마 비덴터라 장조호를 가리키며 부탁을 했다. 그의 몸을 뒤져 해악을 꺼내 주시오. 남소저가 그의 말에 따라 장조호의 몸을 뒤져서 조그마한 자기 병을 찾아내고 는 묘인봉에게 물었다. 이것인가요? 묘인봉은 어느덧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더 등거리며 말했다. 맞든 틀리든 일단 먹고 봅시다. 남소전은 병마개를 뽑고 황색 약가루를 손바닥에 부어 묘인봉의 입속으로 털어 넣었다. 묘인봉은 노란 약가루를 겨우 삼키더니 장조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빨리 저 자를 죽이시오. 남소전은 깜짝 놀라 말했다. 저는 저는 사람을 죽일 용기가 없어요. 묘인봉은 매섭게 말했다. 저 자는 당신의 부친을 죽인 원수요. 남소전은 여전히 주저했다. 저는 저는 감히 몇 시즌이 지나면 그의 혈도가 풀어지게 될 것이오. 나는 심한 상처를 입었소. 저 자가 일어나면 우리 두 사람을 죽여버릴 것이오. 남소전은 두 손으로 보도를 집어들고 칼을 뽑았다. 그러나 장조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거라는 빛을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어릴 적부터 닭 한 마리나 벌레 한 마리도 죽여본 적이 없으니요. 찌 눈물을 글썽이며 애거라는 사람을 찌를 수 있겠는가. 묘인봉이 외쳤다. 당신이 그 자를 죽이지 않겠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남소전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흠칫하는 순간 보도가 금한 손에서 떨어졌다. 이 칼은 금을 자르고 옥을 쪼갤 수 있을 만큼 예리했다. 공교롭게도 칼날은 장조호의 머리통을 겨냥하고 있었다. 남소저와 장조호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부르짖는 가운데 한 사람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한 사람의 머리통은 몸에서 떨어져 나와 대굴대굴 굴러갔다. 묘인봉이 여기까지 회상하고 있을 때 품속의 어린 딸이 갑자기 응 하며 깨어나더니 울면서 칭얼거렸다. 아빠 엄마는 나는 엄마한테 갈래요. 묘인봉이 미처 대답을 하기 전에 그 어린 애는 고개를 돌렸다. 아기는 모닥불가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부인을 보고 두 팔을 쫙 벌리더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엄마 엄마 날란 이를 안아주세요. 그리고는 기뻐서 묘인봉의 품 안에서 깡총깡총 뛰며 그 젊은 부인이 와서 안아주기를 기다렸다. 묫사람들은 그 어린 애가 묘인봉을 아빠라고 부르고 다시 그 아리따운 부인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자 모두 의아하게 생각을 했으며 저 부인은 전기농의 처인데 어째서 어린 애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어린 애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자 대청 아는 더욱 긴장이 고조되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엄숙한 빛을 띄우고 있었는데 오직 어린 애만 조다 하고 있었다. 젊은 부인은 몸을 일으키더니 묘인봉 곁으로 다가와 어린 애를 안았다. 그러자 어린 애는 입을 열었다. 엄마 날란이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다고요. 엄마 집으로 돌아가요. 응. 아리따운 부인은 그 여자 아이를 꼭 껴안고 뺨을 부볐다. 그 어린 애는 꿈속에서도 엄마를 그리며 눈물을 흘렸을까. 꼬마의 동그랗고 조그마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있었다. 거기에 다시 엄마의 눈물까지 보태지게 되었다. 대청 모퉁이에 서서 조용히 여러 사람을 지켜보던 소년과 함께 온 외파리가 슬그머니 도적의 괴수인 염기 곁으로 다가가 귀에다 나지게 소근거렸다. 염기는 안색이 변하며 몸을 벌떡 일으키며 묘인봉을 한번 쳐다보더니 두려운 빛을 띄우며 천천히 품 안에서 기름종이로 된 봉지를 꺼냈다. 외파리는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그 봉지를 낚아채고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신누런 두 장의 종이 조각이 있었다.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그것을 싸서 품 안에 넣고는 대청 모퉁이로 돌아갔다. 젊은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어린애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눈물을 흘렸으나 근내 어린애를 묘인봉에게 넘겨주었다. 어린애는 묘인봉의 품 안에서 발버둥쳤다. 엄마 엄마 젊고 아리따운 부인은 등을 뒤로 돌리고 굳어진 듯 시중 몸을 돌리지 않았다. 묘인봉은 분노를 누르고 기다렸다. 그는 부인이 고개를 돌려 딸애를 다시 한번 보아주기를 기다렸다. 묘인봉은 그녀를 당장 끌고 와 발로 지시기고 쳐 죽이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무공은 강냉했지만 마음은 여렸다. 또한 그 젊고 아리따운 부인을 너무도 사랑했다. 그 젊은 부인은 귀머거리인가 아니면 그녀의 마음은 목석처럼 무정한 것일까 아 어린애는 여전히 애거를 하고 잊었다. 엄마 엄마 날란이를 안아줘요. 그러나 엄마는 꼼짝도 하지 않았으며 옷차락 하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다. 묘인봉은 전신에 피가 분노로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어린 딸애가 부르는 소리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다. 남소전은 처찬한 결투를 보고는 멍하니 넋을 잃고 있었다. 그러다가 묘인봉마저 젊은 독침에 중독되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을 끌고 와 부드러운 손으로 묘인봉의 솥뚜껑 같은 손을 쥐고 일으키려 했다. 모정보다 애정을 선택한 여인 3년 전 창조의 눈싸인 벌판 위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다시 묘인봉의 뇌리에 떠올랐다. 눈 덮인 땅 위에 6구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다. 묘인봉은 다리에 장조욱과 던진 두 대의 젊은 독침에 적중되어 하만신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남소전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게 되자 자기가 묘인봉의 품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으나 두 다리에 맥이 빠져 다시 눈 위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으며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묘인봉이 그녀에게 말했다. 저 말을 이리 끌고 오시오. 그 소리는 너무도 엄숙해 남소전은 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말을 끌고 와 부드러운 손으로 묘인봉의 솥뚜껑 같은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했다. 묘인봉은 어색해하며 말했다. 옆으로 비키시오. 그러나 그의 다리는 마비되어 있었다. 묘인봉은 다리를 쓰는 대신 상반신을 일으키며 말등자를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손에 붉은 힘을 주어 거꾸로 몸을 속 굳혀 말등에 올라탔다. 저 칼을 가져오시오. 남소전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도를 집어들었다. 묘인봉은 왼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고 가볍게 끌어올렸다. 이윽고 두 사람은 다시 객점으로 돌아왔다. 묘인봉은 공력을 돋구어 겨우 객점 앞까지 오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만 눈 덮인 땅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두 점소이가 그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다. 객점 안으로 들어간 묘인봉은 바지 가랭이를 말아올리고 두 대의 독침을 뽑아내며 점소이에게 많은 보수를 줄 테니 다리에 독혈을 빨아내달라고 부탁해두나 점소이는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남소저가 나셨다. 그녀는 부드럽고 조그만 입을 대고 독혈을 한 모금 한 모금씩 빨아냈다. 이 순간 그녀는 두 남녀가 살갛을 접촉하게 된 이상 자기는 바로 이 남자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도적이라도 좋고 역적이라도 좋았다. 이제 그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묘인봉 역시 여인이 독혜를 빨아내는 순간 이제부터는 강호를 종행하며 떠돌아다니는 나날들이 끝장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여자를 한평생 보호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청금소저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이제부터 자기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되는 것이었다. 묘인봉은 제때의 장조 후에 해악을 먹게 되어 목숨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그 독성은 맹렬하여 열흘 이상 조섭을 하지 않는다면 두 다리를 쓸 수 없었다. 그는 은자를 꺼내 점소이에게 주며 남소저의 부친을 수렴해 달라고 했으며 또한 다섯 명의 보도를 탈취하려던 호객들도 수렴을 해달라고 청했다. 남소저는 옆에서 시중을 들었으며 그를 버타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병고를 겪은 남소저는 눈만 감으면 그 참상이야 른거렸고 부친의 참혹한 모습이 눈에 선했다. 이리하여 그녀는 종종 울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었다. 묘인봉은 말주변이 없어 그녀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남소저는 그의 침착한 태도와 온화한 눈길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녀는 부친 남인통이 강남에서 벼슬을 하던 중 강양대도 한 사람을 잡아 이 냉월보도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인통은 경사로 보직을 받게 되었고 그는 권세 있는 사람에게 그 보도를 바치고 출세할 생각이었는데 뜻밖에도 그 보도가 화근이 되어 목숨을 잃은 것이었다. 묘인봉은 그 강양대도의 성을 물었으나 남소저는 다만 그 대도가 옥중에서 병사한 것만 알고 있었다. 그 강양대도는 어 느호걸인지는 모르지만 암습을 받고 해침을 당한 것 같았고 보도를 빼앗으려는 다섯 명은 그 대도적에게 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방을 쫓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닷새째 되던 날 남소저가 약그릇을 들고 묘인봉에게 내미는 순간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이 누군가 엿보고 있었지만 묘인봉의 위명에 눌려 감히 손을 쓰지 못하는 것임을 그 순간 알아차렸다. 묘인봉은 속으로 생각했다. 십중팔구 칼을 빼앗으려는 자들의 잔당일 것이다. 대엿새 지나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다리가 시큰거리고 힘이 없으니 야 단났구나. 이때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하얀 빛이 번쩍하더니 창밖에서 비수가 한자로 날아들어 탁자 위에 박혀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비수에는 하한 쪽지가 묵여 있었다. 남소저는 놀라 비명을 지르며 그의 곁으로 달려왔다. 묘인봉은 누워있었고 거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비수를 잡을 수가 없자 탁자 모서리를 쳤다. 그러자 비수는 대뜸 튕겨져 그의 옆으로 떨어졌다. 창밖에 사람은 칭찬해 말을 했다. 금면불 과연 명불허전이구려 대단하오 대단해 그리고는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담장을 넘는 기척이 들렸다. 곧이어 말발굽 소리가 나며 두필의 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묘인봉이 쪽지를 펼쳐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악북의 종조문 남소전은 그의 얼굴이 무뚝뚝한 것이 화를 내는 것인지 근심을 하는 것이지 알 수가 없어 넌 듯이 물었다. 적이 찾아온 것인가요? 묘인봉은 고개만 끄덕였다. 남소전은 다시 물었다. 당신이 탁자를 치니까 놀라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묘인봉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들은 편지를 전하러 왔을 뿐이요. 당신이 그런 재간을 지니고 있으니 그들은 틀림없이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묘인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 악북의 귀견수 종씨 삼형제가 찾아온 것을 보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남소전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공포심을 억누를 수 없어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우리 당장 떠나도록 해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묘인봉은 묵묵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타편천하무적수인 금면불 묘인봉이 어떻게 적의 면전에서 도망칠 수 있겠는가? 설사 남소전을 위해서 잠시 욕댐을 참고 피한다 하더라도 귀견수 종씨 형제들이 어찌 피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이러한 일을 남소전은 알 리가 없었다. 그는 언제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러한 말을 그녀에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날 밤 남소전은 몸을 뒤척이며 한잠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의 운명이 이 손발이 거친 시골 사람에게 좌우되고 이듬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묘인봉은 꿈속에서 꽃가마를 보았다. 꽃가마에는 붉은 비단으로 온몸을 두른 새색시가 타고 있었고 나팔소리가 어우러져 흥겨운 가락이 흐르고 있었다. 그 아가씨는 어릴 적에 마음을 졸이며 훔쳐보고 냈던 어여쁜 소저 같기도 했으나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려는 순간 잠이 깨고 말았다. 잠을 깨어서도 꿈결 속에 흥겨운 가락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부용꽃 같은 남소저에 부드럽고 평화로우면서 간드러질 고도 요염한 얼굴 위로 촛불의 그림자가 하늘안을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한 송이 꽃은 웃을 줄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이루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촛불이 어른거리자 그녀의 얼굴에 더욱 짙은 음영이 드리워졌다. 이튿날 묘인봉은 일찍 아침을 먹고 점소 이에게 의자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객청 한복판에 앉아있었다. 냉열보도는 바로 그 옆에 놓아두었다. 사실 그는 계획 같은 것을 미리 세워두는 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무림의 일은 변화무쌍한지라 차라리 인기응변이 효과를 거둘 때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남소저는 그의 표정이 무서워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묘인봉은 대답하지 않았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았다. 진실 무렵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며 세필의 말이 객점 앞에 멈춰서 몇 세 명의 손님이 들어섰다. 객점 사람들은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피했다. 그들은 모두 희고 거칠은 삼배옷을 입고 있었으며 신발마저도 하얀 것이 막 부모를 잃은 상주의 복장이었다. 그들의 옷차림을 볼 때 상을 당한 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았다. 묘인봉은 악복의 귀견수 종시문중이 형 양을 주름잡고 있는 만큼 무공에 있어서도 조예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래 극댐쟁이는 종시문중의 제자였기 애종시 사명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서로 닮았는데 모두 안색이 창백하고 코는 납작하고 콧구멍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다만 수염으로 나이를 분간할 수 있었다. 반백에 수염을 기른 사람이 큰 형인 종조문인 것 같았고 검은 수염이 둘째인 종조형 수염을 기르지 않은 사람이 셋째 종조는 같았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설 때 발걸음이 날렵한 것이 과연 경심법에 정심했고 강적이 도래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했다. 묘인봉은 한평생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정신이 더욱 맑아지는 편이었으나 그들의 기세가 범속한지라 자신도 모르게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지금은 두 다리를 쓸 수가 없는 처지가 아닌가. 종시 삼형제는 앞으로 나와 동시에 읍을 하며 말했다. 묘대협 안녕하시오 묘인봉도 손을 맞잡아 발례를 했다. 안녕하시오 불초는 다리에 상처를 입이 일어날 수가 없구려 종조문이 말했다. 묘대협 다리가 불편하시니 번거로움을 끼쳐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제자를 죽인 원한을 갚지 않을 수가 없는 바이니야 무쪼록 묘대협께서 양해를 하시구려 그는 완전히 호북 사투리를 썼다. 묘인봉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종조문은 다시 입을 열었다. 묘대협의 위세는 천하를 진동시키고 이드니 우리 세 형제가 일대일로 싸워서는 당신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셋이 함께 덤벼야겠소이다. 종조영과 종조능은 괴이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래요 노대 함께 공격해요. 이 삼형제는 무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물이었다. 비록 음성이나 태도가 이상야릇하고 옷차림도 기이했지만 강호에서의 교부는 매우 좋은 편이라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후한 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 일대에서는 이 미큰 가업을 이루어놓고 있었다. 세 사람은 괴이한 소리를 지르며 각기 몸에서 한 쌍의 판관피를 꺼내 들었다. 객점의 사원들과 손님들은 이미 피해버려 객청은 썰렁했으나 남소저는 묘인봉의 안의가 걱정되어 한 모퉁이에 앉아 있었다. 묘인봉은 그녀가 갸날프고 연약한데도 차 신을 위해 남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적지 아니 위로가 되었다. 그는 남소저와 생사를 같이하며 한평생 사랑하리라 다짐하며 그녀를 향해 싱긋 웃어보이며 냉월보도를 뽑아들었다. 종씨의 형제는 칼에서 푸른 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는 찬탄을 금치 못했다. 훌륭한 칼이오. 그리고는 일제히 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세 방위로 공격을 해왔다. 묘인봉은 단정히 의자에 앉아서 칼을 비켜들고 움직이지 않았다. 여섯 자루에 판관필이 그를 찔러오자 묘인봉은 갑자기 보도를 휘둘러 각기 한 칼씩 내리쳤다. 종씨의 삼형제는 절기를 지니고 있었다. 묘인봉의 도세를 보자 그들은 신형을 표현히 움직이며 번개처럼 피했다. 그들은 묘씨 가문의 권법이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닥쳐보니 과연 그 위세는 맹렬하기 그지 없었다. 묘인봉이 사용하는 것은 호일도가 전수한 호가의 도법이라 변화가 무쌍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좀처럼 연속해서 공격할 수 없었다. 네 사람이 손을 쓰게 되자 객청에는 칼빛과 판관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아슬아슬한 광경이 펼쳐졌다. 종씨의 삼형제의 경신법은 무척 뛰어났으며 세 사람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 손발이 척척 맞아 마치 여섯 자루의 판관필이 열두 자루로 느껴질 정도였다. 묘인봉이 도법을 펼쳐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수법도 상대방에게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 싸움은 사정없이 살수를 써서 삼형제에게 중상을 입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과 남소저의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종씨의 형제가 정도를 지키고 있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 강호의 명성이 좋은 편이라 목숨을 빼앗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 삼형제의 초식은 갈수록 긴밀해졌고 모든 초식이 대여를 노리고 공격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게 된다면 한평생 쌓은 영명 이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아리따운 남소저마저도 적의 수중에 떨어져 능욕을 당할 판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그가 휘두르는 칼의 초식이 더욱 무거워졌으며 종씨 삼형제는 그의 무공의 두려움을 가지고 감히 보도와 맞닥뜨리지 않도록 했다. 이리하여 포위망은 점점 멀어졌다. 종조영은 좀처럼 승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고 갑자기 소리를 내지르며 땅 바닥을 뒹굴어 묘인봉의 등 뒤에서 하반신을 공격했다. 이 한수는 무척 음독한 것으로 묘인봉이 의자에 앉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자를 공격한 것이라 피할 길이 없었다. 대뜸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 다리가 부러지며 의자는 옆으로 기울어지고 묘인봉의 몸도 덩달아 기울어졌다. 남소저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순간 묘인봉은 벼락같이 왼손을 뻗쳐 종조영의 얼굴을 핥히려 들었다. 종조영은 놀라 피했으나 탕 창 하는 소리와 함께 종조능의 손에 들린 판관 피리 보도에 의해 잘려지고 말았다. 종조문은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바로 보도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묘인봉은 한 칼로 세 사람을 공격했는데 이는 울룡사면이라는 일초로서 바로 호가도법에 정류한 초식이었다. 종시의 사명제는 급히 피하며 놀라 서로 바라보며 경악의 빛을 띄었다. 종조영은 입을 열었다. 노대 상처를 입었소. 지장 없네. 종조문은 묘인봉의 의자가 기울어져 있는 것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자 속으로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외에 보도가 너무 예리에 꺼리는 마음이 있어 폭권을 하고 입을 열었다.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 삼형제가 적수가 되지 못하는 구려 우리는 당신 집안의 권초와 장법을 가르침 받고 싶소이다. 이 말은 당당했지만 결코 좋은 뜻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묘인봉은 그의 계략을 간파했지만 재간이 뛰어나고 담이 큰 사람이라 냉소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보도를 칼집에 꽂았다. 삼형제는 판관피를 내던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공격을 해왔다. 그들은 뛰어다니며 신속히 움직였으나 묘인봉의 장법이 매우 위맹하여 일단 펼치게 되자 삼형제는 여덟자 안으로 접근하지 못했다. 종조영은 사람 댐이 가장 기민하고 영리한지라 묘인봉의 의자 다리가 부러져 그대로 앉아있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자 다리를 하나 더 부러뜨린다면 반드시 묘인봉이 넘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지당권법을 펼쳐 묘인봉의 의자 뒤로 굴러들어가 다리로 걷어 차 의자 다리를 하나 부러뜨렸다. 의자가 원래 약간 기울어져 있었는데 다리가 하나 더 부러지자 즉시 뒤로 쓰러지려고 했다. 그러자 묘인봉은 손으로 외자를 누르더니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종조영이 간사하고 교환한데 우라가 치밀어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듯 그에게 덮쳐 들어갔다. 종조영은 그만 깜짝 놀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노대 노삼 종조문과 종조문은 양쪽에서 그를 도와주러 달려왔다. 묘인봉은 장력을 내쏘다 오른손으로 종조문의 어깨죽지를 후려쳤고 왼손으로는 종조능의 가슴팍을 적중시켰다. 두 사람은 감당해 내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나가 떨어졌다. 종조영은 그 기회를 빌어 몸을 굴리며 객청문으로 도망을 쳤다. 그러나 묘인봉 역시 땅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종씨의 형제는 그의 위용을 보고 다시 들어 오론들을 내지 못했다. 종조영이 얼핏 보니 객점 문 옆에 노새에게 줄풀과 먹이들이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지피는 바가 있어 화접자를 꺼내 풀더미에 불을 당겼다. 그 밀집은 바짝 말라 있었기 때문에 대뜸 불이 잃어 바람을 따라 객점의 커다란 객청으로 타 들어가기 시작했다. 객점의 사환들이나 손님들은 불을 보자 어지러이 다투어 달려나왔다. 종씨의 삼 형제는 객청의 문입구를 지키며 부르짖었다. 그 누구도 저 다리병신을 구하려 한다면 우리들이 그 사람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말 것이다. 무사람들은 스스로 도망을 쳐 목숨을 건지기에도 바쁜 터인데 그 누가 감히 나서서 묘인봉을 구하고자 하겠는가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불길은 짙은 연기를 내며 혀를 날름거리듯 객청 안으로 번저드는 것을 묘인봉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는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고 또한 적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묘인봉은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하니 내가 한평생 영웅오걸 노릇을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산 채로 이곳에서 불에 타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가 눈을 돌려 바라보니 남소전은 이미 무사람들을 따라 도망쳐나가 마음이 약간 놓였다. 문득 불길 속을 보니 객점의 모퉁이의 한 무더기의 붉은 밧줄이 놓여있는 것 이 아닌가 그는 속으로 불을 지졌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는 멍그멍금 기어가서 그 밧줄을 풀어 손과 팔에 십여번을 감았다. 종시 삼형제들은 영교와 불길이 문을 에워싸게 되자 천하무적 묘인봉이 불더 미 속에서 죄가 될 것이라 믿고 기뻐하며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남소전은 위급하게 되었을 때 문으로 도망쳐 나오기는 했으나 묘인봉이 아직도 객청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였고 또한 묘인봉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상처를 입었으며 목숨까지 잃게 되었음을 생각하자 너무 괴로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벼랑간 객청 안에서 커다란 호통 소리가 들리며 밧줄이 불꽃 속에서 뻗쳐 나오더니 어느덧 문밖에 커다란 은행나무를 휘 감는 것이었다. 곧이어 밧줄이 그네처럼 흔들거리며 묘인봉이 훌쩍 날아 나왔다. 무사람들은 묘인봉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자 그만 아연해지고 말았다. 묘인봉은 왼손으로 밧줄을 잡고 허공에서 종씨 삼형제를 덮쳐갔다. 종씨 삼형제는 그만 혼비백산하여 투지를 잃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다. 그들 세 사람의 경신법은 비범했으나 밧줄을 잡고 그네 타듯 날아다니는 묘인봉보다는 신속하지 못했다. 묘인봉이 솟뚜껑 같은 손을 뻗쳐 하나씩 잡아 던지자 종씨 삼형제 모두 불더미 속으로 처박히게 되었다. 세 사람의 무공은 고강한 편이라 신속히 빠져나왔지만 눈썹과 수염이 모조리 그을려 낭패하기 이를 데 없는 몰골이었다. 이 지경이 되자 종씨 삼형제는 감히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말도 내버린 채 남쪽으로 주랭랑쳤다. 그들의 등 뒤에서 묘인봉의 호방하고도 우렁찬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묘인봉은 과거 종씨 삼웅을 상대로 애써 싸우던 광경을 떠올리게 되자 입가에 자기도 모르게 한 가닥의 웃음을 띄었다. 그러나 이것은 괴롭고 서글픈 가운데 떠올린 한 가닥의 미소였다. 상심한 가운데 반짝하고 사라지는 일순간의 기쁨이랄까 다리가 낳은 후 묘인봉은 남소저와 부부로 맺어지게 되었다. 그가 온 마음을 기울여 아끼고 사랑한 처가 바로 눈앞의 이 아리따운 젊은 부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와는 다섯자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것은 오천리 오만리보다 더 요원한 것 같았다. 묘인봉은 신혼 초기에 즐거웠던 날들을 머리에 떠올렸다. 묘인봉은 안에 있는 남소저의 이름은 남난이었다. 과 함께 달려가 호일도 부부의 무덤을 찾아가서는 제사를 올리게 되었고 묘인봉은 냉홀 보도를 무덤 속에 넣어주고 속으로 생각했었다. 세상에 호일도 이외에 이 보도를 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이 보도는 응 당 그를 버텨 주어야 할 것이다. 이윽고 호일도의 무덤 앞에서 그는 과거 무공을 겨루다가 잘못하여 호일도를 해치게 된 경과를 자기의 처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여지껏 말이 없었으나 이날만은 오히려 수다스러울 정도였다. 이 일은 그의 마음속에 10년 동안이나 간직해온 것이었는데 그날에 이르러서야 비로 소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토로하게 된 것이었다. 묘인봉은 많은 술과 음식을 장만해서는 호일도의 묘 앞에 가득 차려놓았다. 이는 마치 과거 호부인이 그들이 무공을 껴 루던 때에 차려내온 음식처럼 풍성한 것이었다. 묘인봉은 적지 않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마치 한평생 유일하게 사귄 직위가 다시 살아나 담소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술을 꼰드레가 되도록 마셨고 많은 말을 하였다. 이러이러한 것은 요동 대업이 뛰어났고 존경스러웠으며 야속한 운명이 서로를 갈라놓도록 하여 원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이 세상의 무상함을 탄식했다. 또 호부인의 남편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짓걸렸다. 그의 아내라면 만약 남편이 불속에 있으면 불속에 뛰어들 것이고 물에 빠진다면 그녀 또한 물속으로 뛰어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자기 신부의 안색이 변하며 얼굴을 가리고 벌떡 일어서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는 뒤쫓아가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취해 있었고 말주변도 없었다. 더군다나 객점에서 종실 사뭉이 자신을 불태우려고 했던 기억이 술기운에 되살아나 짓거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불속에 있었는데 그녀는 홀로 먼저 도망을 쳐 나갔던 것이었다. 그는 시원시원하고 마음이 넓은 혁게 기어들며 평소에 조그만 일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난은 그가 생사를 걸고 사랑한 여인이었다. 그는 남난이 마땅히 도 망을 쳤어야 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여인이고 무공을 전혀 모르니 짙은 연기와 뜨거운 불길을 자연히 두려워할 것이고 그 당시 그녀는 아직 그의 처가 되기 전인데 그와 더불어 죽는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가 곤란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먼 저 도망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 그는 줄곧 호일도를 부러워했으며 속으로 호일도에게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지만 자기에게는 불행하게도 없다고 생각했다. 호일도가 비록 일찍 죽었으나 그의 한평생은 그야말로 자기보다 더욱더 행복했으리라 생각되었다. 비록 술에 만취되어 호일도의 무덤 앞에서 무심코 한마디를 잘못 짓거렸지만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 한마디로 그들 부부 사이에 영원히 돌 익힐 수 없는 틈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물론 묘인봉은 시종 진실되게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이 일을 다시는 거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호일도란 이름조차도 꺼내지 않았다. 남난 역시 들먹이지 않았다. 그 후에 딸 양난이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양난은 엄마처럼 아름다웠으며 간드러진 데가 있었다. 따라서 부부간의 정은 한층 깊어지게 되었다. 묘인봉은 가난한 집안 출신의 강호의 협객이었지만 천은 광가의 천금소저였다. 그는 천성적으로 말이 적은 편이고 표정도 무뚝뚝했으나 천은 부드럽고도 알뜰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감미롭고 애틋한 사랑과 정을 원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남자가 점잖으면서도 풍류를 즐길 줄도 알고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랐으며 농담도 잘하고 기나긴 밤에 뜨거운 여심을 달래줄 줄도 아는 남자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묘인봉은 그야말로 천하무적 무공만 지니고 있을 뿐 여인이 은연중에 바라는 것은 하나라도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다. 만약 남소저가 무공을 알았더라면 어쩌면 남편의 재간에 탐복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가 방금 천상천하에 적수가 없는 전륜한 협사임을 존경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무공을 없으이 여겼고 심지어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무공을 혐오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부친이 무공을 아는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고 그 원인은 한 자루의 칼 때문이었다. 또 자기를 구해준 보은으로 그녀는 자기의 이상과 맞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을 오게 되어 고관대작의 자재와 실을 읊고 피리를 불며 언덕을 거닐고 실은 한 소녀의 황호란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이었다. 그녀는 한평생 동안 지극히 짧은 시일만 무공에 대해서 약간의 흥미를 느꼈다. 그것은 남편의 한 친구가 손님으로 차 나왔을 때였다. 그 남편의 친구는 바로 이 잘생기고 헌칠한 전기농이었다. 그는 남의 호감을 살만큼 언변이 뛰어났으며 눈빛은 무한히 부드러워 여인으로 하여금 가슴이 울렁이게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남편은 이 전상공을 결코 높이 평가한 적이 없으며 아예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그녀에게 맡겨졌다. 만나게 된 첫날밤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워서 내심 서글픔을 느꼈다. 어째서 그날 나를 구한 사람이 고상하고 풍류도 아는 전상공이 아니고 하필 이면목석과 같이 옆에서 잠만 자고 있는 이 사람이었을까 며칠 후 전기농은 그녀와 무공을 논하다가 그녀가 무공에 대해 조금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 정하게 설명하며 그녀에게 몇 가지의 권법과 각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신이 나서 배웠다. 그녀는 여전히 무공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전기농이 자상하게 농담도 하며 가르치자 흥이 나서 배운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전기농에게 말했다. 당신과 우리 남편의 이름은 마땅히 바뀌어야 오를 것 같아요. 그는 바지까랭이를 걷어붙이고 논에 가서 물을 대거나 씨를 뿌리는 것이 가장 어울릴 것이고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남자 가운데 봉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전기농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그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지 어느 무더운 밤에 손님은 주인을 모욕하게 되었고 처는 남편을 모욕하게 되었으며 어머니는 딸을 젖버리게 되었다. 그때 묘인봉은 달빛 아래서 건법을 연마하고 있었고 그들의 어린 딸 묘양란은 달콤한 잠에 빠져있었다. 남나는 머리 위에서 봉황이 수놓아져 있는 금비녀를 침대 위에 풀어놓게 되었다. 다쳤던 여인의 뜨거운 열정이 봇물처럼 터졌고 그녀는 팔로 지아비의 친구의 목을 휘감았다. 열정의 시간이 흐르고 전기농이 부드럽게 꽂아주는 봉황금 비녀는 가볍고도 부드럽고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 이윽고 그녀는 결심을 내렸다. 남편과 딸 집안 명성 모든 것과 작별을 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사랑을 원했으며 열정을 그리며 수많은 나날들을 지셋다. 그리하여 그녀는 이 헌칠한 상공을 따라 도망쳐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난후 남편은 딸을 안고 비바람을 맞으며 쫓아나왔고 딸은 울부짖으며 엄마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을 내렸다. 전기농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며칠이라도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었다. 그녀는 딸을 무척 사랑했으나 이 딸은 묘인봉의 딸이지 전기농과 그녀 사이에 생겨난 아이는 아닌 것이었다. 그녀는 어린 딸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전기농의 다정한 미소를 마주하게 되었고 다시는 어린 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묘인봉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따라 집으로 가주기만 한다면 이번 일을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더 그녀를 사랑해 주리라. 내가 그녀를 필요로 하고 어린 딸이 엄마를 원하고 있으니 하지만 묘구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가 귀농을 때려 죽이지 않을까 그는 나를 무척 사랑하니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귀농은 묘양란의 조그마한 어린 가슴에도 생각이 잃었다. 엄마는 어째서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엄마는 나를 안아주지 않지 내가 미운 짓을 해서 그런 것일까 정귀농 역시 상염에 잠겨있었다. 그의 상염은 깊고 무거운 것이었다. 그는 틈왕 이자성 이 남긴 진귀한 제보를 생각했다. 묘부인은 바로 그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였던 것이다. 물론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간드러지게 요염하기 이를 데 없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틈왕의 냉활보도가 있는 곳을 아는 여인이었다. 정귀농은 묘인봉이 자기를 때려 죽이지 않을까 하고 겁을 내고 있었다. 묘인봉은 기다리고 있었다. 대청의 표국의 사람들이나 묵도적들 시위들 상 가부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외파리와 소년 등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어린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대청해서 울려퍼지고 있었다. 엄마, 엄마, 난란을 안아줘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몸을 돌려 딸을 한 번쯤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상 가부의 대청으로 들어선 후 묘인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한 쌍의 눈동자는 마치 독수리처럼 아내만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밖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번개가 번쩍였으며 우르른 거리는 뇌성이 대청 안에 울려퍼졌다. 소나기는 조금도 멈추지 않았으며 끊임없는 뇌성이 울려퍼지고 있었다. 마침내 묘부인의 고개가 약간 옆으로 돌려졌다. 묘인봉의 가슴은 몹시 뛰고 있었다. 묘인봉은 아내가 미소를 짓고 이르며 눈빛에는 부드럽게 이를 데 없는 깊은 정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정귀농에게 향해져 있었다. 이와 같이 깊은 정이 담긴 눈빛은 신혼초에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묘인봉으로서는 평생 처음 보는 사랑이 깃든 그런 표정이었다. 묘인봉의 마음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갔다. 그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기름을 먹인 배로 정성스레 어 윈딸을 싸서 자기의 품에 품었다. 그는 매우 조심을 했다. 이 세상에서 다시는 이와 같이 자애로운 아버지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고 이처럼 상심한 아버지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그는 성큼성큼 대청을 걸어 나갔으며 묵묵히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그 깊은 사랑의 눈빛을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건장한 어깨 위로 세찬 비가 떨어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는 그의 머리 위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빗줄기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지만 묘인봉은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는 딸을 안고 있었으며 그토록 몰아치는 비바람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누구도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니 그 남자 아이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딸이 안아달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그 애를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오. 당신은 엄마로서 어찌 그렇게 양심이 없소. 그리고 손가락질하며 꾸짖는데 옷차림이 남루한 어린애였지만 그 모습은 위풍이 당당했다.